아이고, 되게 피곤해. 다크서클 갈수록 심해지네? 다크서클가 쪄는데? 다크서클 어찌하면 좋을까? 아,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 돈 버는 일 좀 하고 싶다. 돈 벌고 싶다. 아, 돈 벌고 싶어. 돈 벌고 싶어. 돈 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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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싣크덩. 별이 뭐해. 그릇 그만뒤져. 응? 누구야 저 집에? 아 하도 해킹많아서 지금 아이들 바꿔야.. 기본 바꿔야 되는데 에잇 어잇믄까 오늘 마신자 계속 에잇 근데 콜라퀸 바꿔주던데 이거 왜 하얗게 안나오지? 이거 자체로 바꿔야겠네? 너무 다크한데? 하이 어서오시죠 잘했어요 뭐하고 살았데? 공부도 하고 대견한걸 너무 조그맨 저거 스티커가 너무 조그맣다 안 보여 다른것도 만들어야되는데 스티커가 너무 조그맨 응? 뭐지? 저거 뭐지? 저거 어떻게 한거지? 대박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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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호잉 호잉 내 손가락 너무 큰데? 손 손 뒷다 큰데? 귀엽다 소정할수도 있구나 겁나 신기하네 소정할수도 있구나 어떻게 소정하지? 어떻게 하는거지? 알았자 별 알았자 별 왓자영 왓자영 아이고 아이고 알았자영 엄마 와서 좋아요 엄마 와서 좋아요 게임할까? 하는거 볼거야 하이 어서오세요 하이 하이 저렇게 계속 쓸 수 있구나 겁나 신기하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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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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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서 엄마가 잡아줄게 여기서 먹어 하이 하이 이거랑 귀여운 얼굴 여기 보여줘 귀여운 얼굴 보여줘 보여주게 제발 흐흐 귀여워 엄마 손까지 먹겠네?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내일은 다른 것도 만들어야겠다 뭐하지? 트레이드 마크가 없어서 만들만한 게 없네 뭐 만들지? 언제 썼어 거기?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개 더 만들 수 있는데 뭐 만들지? 크크크 할까? 내가 크크크 많이 쓰니까? 크크크 저 날개 뭐야 어 쟤는 얼굴 대빵 큰데 내꺼는 너무 조그맣네 이거 크게 바꿔야겠다 별의 얼굴 너무 작아 보여 좀 더 깍쳐야 되는구나 너무 작아 고마워 네 뭐 네 뭐 그거 뭐 이제 오니 den иту 퐈 퐈 퐈 퐈 왜 불러 또 뭐가 억울해 맨날 억울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도 그래 애들이 그냥 괜히 그러는 거야 지니까 열받아서 그러는 거야 다들 이정도 치지 않니? 아이고 피곤하다 이제 일 끝나서 들어왔다니 너무 난사가 피곤해 쉬고 싶다 그냥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켰어 완전 귀찮아 내일은 일이 없어서 일 없나? 확실히 없나? 내일은 공부해야겠다 내일은 공부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 시험 봐서 공부해야지 영어학원 시험 본단 말이야 영어학원 시험 만약에 통과 못하면 반을 오르지 못한다고 계속 기초반에 있어야 한다고 공부해야 돼 번개, 번개치기 해야돼 맞나? 이거 뭐라 그러지? 벼락, 아 벼락치기지 벼락치기가 아니라 벼락치기 공부해야 된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아잖아 유아 삑뚜기가 웃잖아 삑뚜기가 비웃는데 아 왓츠 6월이구나 6월이 R이네 R이네 하이 내가 이래서 그래 이래서 공부해야 된다고 내가 왜 공부가 필요한지 알겠지 어 6월이네 홀 어 요리가 몇 살이지 어 누나때는 말이야 어 누나때는 영어를 안 배웠어 어 불량님 아이디 뭐죠 누구였지 아 이지게임 좋겠다 영어 잘해서 침추 해주세요 침추 하드? 하드? 하드 맛있지 하드는 맛있죠 어 디피컬트는 뭐지 힘든건가 단어 하나도 몰라 단어 공부는 안했어 그냥 학원에서 알려주는 문장만 외우는거야 디피컬트랑 디퍼런트랑 헷갈리는데 진짜 많이들 계시네 어우 여기 언제 영어반이 되었지 아 큰일났네 빨리 영어공부를 해야돼 어린 친구들한테 미칠수 없어 어린 친구들한테 미칠수 없어 어 사진 안연던네 사진이 없나 흠 누나도 어릴때 똑똑했어 누나도 어릴때 똑똑했어 저한테 공부한다고 어? 밥 먹여주니? 흠 적당히 해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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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흫 흫 대학 그까위꺼 응? 아 왜 이렇게 꿀꿀거려 이 돼지야 뭐하니 꿀꿀아 아 우리 꿀꿀이들 오오 축하 축하? 다들 고랩이네? 어 나만 빼고 다 고랩이네? 이렇게 했다 나 언제 골드 되지 다시? 한번 실버 떨어지니까 골드로 못 가는데? 채널 포인트 그거.. 그거 아니에요? 내.. 그거.. 이모티콘 쓸 수 있고 남들 말 많이 막 할 때 내 것만 딱 보이게 할 수 있고 좋잖아 계속 쓰는 거 같은데? 수요이님이 계속 쓰는 거 보니까요? 나도 한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 무제한이야? 그러면 굳이 구독을 해야돼? 그게 무제한이면 구독을 안 해도 되지 않아? 구독 왜하니? 어? 호갱이나 이제 구독하면? 대박 100개 한.. 한 번? 그냥 아니.. 한.. 한 번이 아니라 이모티콘 한 개를 320개 주고 사는 거 같은데? 어.. 무제한인 거 같아 어.. 그러네 많이 봤네 포인트 많이 있네 ! ㄴ까.. 1,500개 대박 켜놓고 잤니? ㅎㅎㅎㅎ ㅎ ㅎ ㅎ ㅎ ㅎ 나 이거 거짓 했데 ㅎ ㅎ 맘에 들어 ㅎ ㅎ 불량님 무제한이에요? 떡? 떡이 뭐지? 아 똑같은 거? 아 하... 아니요 지금 한 개만 했어야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이모티콘 안 만들었는데 짝쑥이한테 차단 당했어 지금 이모티콘 안 만들어서 하나밖에 없는데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 적당히 했어야지 이모티콘 하나 더 만들면 있겠지 빨랑빨랑 만들어놓을게요 내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잘하면은 업체에 맡겨야 될 수도 있어 겁나 얄미운 표정 어떻게 지어야 겁나 얄미울까 헐 오염패했어요 어제 오염패하지 않았나 엊그저껜가 우리 같이 한 개 기억도 안 나네 늙으면 죽어야 돼 아 어제 사면 돼 있어요 아 어제 사면 돼 있어요 기억이 없네 기억이 없네 흘리리 태산같아 오늘 이거까지만 해도 돼 원래 다 그런 게요 딜러의 숙명이야 딜러의 숙명이야 딜러의 숙명이야 딜러의 숙명이야 딜러의 숙명이야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아 그건 어쩔 수 없지 그건 원래 욕하는 거잖아 둥기는 강아지 코 고운 소리 들리지 않아요? 안 들려? 오우 차단을 잘하나보다 마이크가 토요일은 혼자 있어요? 잠깐만 중독증 나 여기 앉아 여기 앉아봐 목까지만 입은 해놔야지 내밀 편하게 쉴 수 있다 오우 목목이 좋네 오우 목목이 좋네 오우 올래? 엄마한테 올래? 아니야? 알았어 가버려 나 지금 몇 주째 점수 그대로 나 지금 몇 주째 점수 그대로 그런 애들이 있지 여기 안 계시냐? 켜져나? 아메가메래 아메가메 뭐야 아메가메? 그래 내일 같이 하자 하자 어이 표가 뭐지? 감정이 좀 좀 고소하잖아 하고 있어요 나 뭐 하나 해야되니까 사진 정리를 좀 해놔야 돼 한판 하고 있어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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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하면 안되지 나같은 애가 신고하는데 내가 이번에 2명이나 제재시켰다고 하자 어 지울게없네 영상 한강 30 지워졌나 한강 30 아 게임을 다운로드하여 시간을 내줘요 소랭 얻는 차이요 빠이빠이 제일봐요 일단 사진을 옮기고 드드라이브 정리를 한 다음에 게임을 해오세요 아이고 고맙기도 하죠 아이고 고맙기도 하죠 일찍 자네 일찍 자고 일찍 일하는 착한 어린이구만 누나가 언제 욕을 했다 그래 누나가 욕한적 있니? 어? 누나가 욕한적 있어? 왜 거짓말하고 그래 야 이떼끼야 정도밖에 안했어 쌍욕은 한적이 없잖아 왜이래 쌍욕은 한적이 없는데 야 이떼끼야 정도는 애교로 봐줘야지 아니 그렇게 말한적 없어 그렇게 말한적 없어 야 이 새끼야 라고 했지 10을 붙인적은 없단다 내가 그걸 그렇게 욕해본적 살면서 없어 이제 쌍쇼 들어가는거 혼자 있을때만 해 왜 거짓말하고 그래 왜 거짓말하고 그래 그걸 또 강조하고 있어 아유 무서운 아이네 무서운 아이야 얼른 자 빨리 자버려 게임 하나 살건데 지금 능력이 누구만 해 뒤드라이브 좀 비워야겠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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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잔대 아 무서운 소리하고 있어 평생 자면 안되지 아유 아유 누나는 오래 살고싶다 누나는 오래 살고싶다 아유 아유 베리 공가지고 놀아? 베리 공갖고 놀고있어? 아유 귀여워 엄마한테 공부해주는거야? 하이 아직 고민중 그냥 게임을 하나 살지 아니면 그냥 했던거 다시 할지 아 짜울이 오랜만인가? 유튜브에서 만났잖아 이드라이브 없네 이드라이브 이드라이브 몇개가 남았냐 이백개가? 이백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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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개 아잠깐만 이거 움직여 정신없다 하이 그건 안해 할인하고있는거 살려구 만원짜리 그거 그거 아니 그냥 근데 안살자거 같아 그 왜냐면 그거 내 봐 둔게 제목이 머냐면 잠깐만 스팀 들어가볼게 아 배그는 할인할 때 사야지 지금 사면 호갱이야 아 근데 내 컴퓨터에서 배그 안 돌아가 요 그린...그린 해? 이거 이거 아 안 보이는구나 잠깐만 이거 이거 그냥 힐링하게 힐링하고 싶어 이게 숲에서 힐링하는 게임이야 그 아크 샀다가 지웠어 너무 용량 많이 잡아먹어서 안 깔려 근데 지금 100기가가 없어요 디드라이브에 지금 30기가 남았어 아니야 아니야 별이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데 어디 눈뼛니? 아 저거 별이 아니고 건빵이잖아 건빵이야 건빵이야 건빵이 내 카라 하고 있는 거야 그거 버렸어 옷 그...그날 바로 버렸어 그거 핑크 옷은 그 핑크 옷은 그 나뭇가지랑 너무 많이 묻어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건 못...그거는 못해 못해 못 봐라 그래서 버렸어 그날 어차피 그거 선물 받은 거라고 리뷰만 쓰고...리뷰만 써주면 되는 거였어가지고 근데 진짜 귀여웠는데 그거 사진 보여줄까? 사진이 진짜 핵 귀여움 여기 있다 이거 봐 별이 너무 귀엽지 그때 입었었던 날 찍은 사진이야 너무 귀엽지 대박 귀엽지? 핑크 팬더 너무 귀여워 버릴만 하네 이거 후리스라서 이거 답이 없어요 이거 나뭇가지 묻으면 끝이야 그냥 누나이 어떻게 됐냐면 누나이 이거 봐 이게 안 떨어지는 거야 열봐서 버렸어 이게 뭔 말이야? 별이 귀엽다 별이 귀엽다 이거 봐 별이가 집에 가자니까 안 간다고 내 발 잡았어 흠 흠 흠 귀여워 아 잡은 거야 별이는 이렇게 웃겨질 수가 없잖아 잡은 거라고 잡은 거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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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야 시끄러 얘네 얘네 둘이 얘네 둘 너무 시끄럽지 내보낼까 나가서 놀까 나가서 놀까? 나가서 놀까 나가서 놀까 나가서 놀자 나가서 놀자 엄마 발 잡지마 엄마 발 잡지마 엄마 발 잡지마 아 왜 이렇게 빨라 아 왜 이렇게 빨라 너네끼리 놀아 그냥 노는 거야 애들 서열 정리가 아니라 그냥 놀고 있는 거야 저게 우리 애들 노는 게 좀 격해서 그런 거지 저게 노는 거야 아름답게 놀고 있었던 거야 나는 저거 그냥 신경 안 쓰는데 여러 번 시끄러울까봐 내보낸결 아니야 근데 이게 포레스트랑 너무 똑같애 그래서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이야 이거 누가 갖고 있네 이거 누가 갖고 있네 아아 아 아파 아 아파 넌 나중에 다 살 거래 할인서 19,500원이네 할인서 19,500원이네 잠깐만 잠깐만 오 대박 잘하네 싸우린 집이야? 나 어제 아나 했다가 티미 쌍욕했어 나한테 에임 쓰레기라고 에임 쓰레기라고 아니 그 무이라 밖에 할 게 없으니까 아까 아나로 바꿨더니 힘들더라고 이거 재밌겠다 근데 이거 똑같이 식인종만 나는 거던데 이거 똑같이 식인종만 나는 거던데 이거 똑같이 식인종만 나는 거던데 내가 소리 지르면 어떡할라고 깜짝 놀라서 깨는 거 아니야? 불을 이렇게 지키네 아 무이라는 있었어 근데 내가 루시우가 나에게 그랬지 야 무이라 못하면 접어 이러면 나한테 루시우가 그랬어 내가 계속 죽었거든 계속 죽어가지고 힐이 딸린 거지 그래서 겁나 욕이랑 욕은 다 처먹었는데 아 어린놈 시기네 말 겁나 잘해 어 그니까 자기가 힐금이다 이거지 저 옆에 앉아있으면 뒤통수를 그냥 시 아우 씨 그래서 나는 오늘 오버즈에 같이 할 사람 없으면 식인종 잡으러 간다 나 힐링하러 갈거야 나 힐링하러 갈거야 힐링할거야 오늘 오버워치 좀 하다가 다들 자러가면 나 혼자 어.. 기녹하려고 숲에서 피톤치드 맞으면서 힐링할거야 숲에서 피톤치드 맞으면서 힐링할거야 숲에서 피톤치드 맞으면서 힐링할거야 뭐래 포렌트 깔려있나 잠깐만 설마 설마 다시 해야지 욕취 남의 부개를 써서 뭐해 그렇게 못하는데 나 겁나 못하는데 나 게을러 나 게을러 그래서 귀농을 못해 귀농하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될거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 이제 방송은 접어야지 어 밤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농사짓고 어 잠깐 어 그 뭐지 새참 먹고 잠깐 낮잠 잤다가 다시 일하고 에휴 몰라 이번생은 글렀나봐 돈 안되는 일만 자꾸 들어와 지금 돈은 못 벌면서 일만 더럽게 많아 수채씨 받아 나는 그냥 애기때부터 밤낮이 바뀌어있어 사우라 이거 봤어? 난 스티커 하나 만들었어 별이 별이 모양으로 다이언다 다이언다 텐에 너는 구독자껀데 지금 그걸로 쓸 수 있어 채널포인트 거기서 이모티콘 한개 꺼내면 돼 한개만 꺼내야 돼 한개밖에 없어 그건 또 뭔지 댕댕이 사울아 너도 쓸려면 저거 하나 받아 어차피 너 포인트 많지? 귀여워? 귀여워? 더 크게 만들었어야 됐나 봐 너무 작아 다음꺼는 크게 만들게 이거 지우면 너네 포인트 날라가니까 그냥 내비두고 다음꺼 잘 만들면 되지 아 매워 얼른 자 사실 저거는 그 토퍼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거기 토퍼에서 그려준 거야 그거를 내가 다시 보고 그린 거지 포인트 대박 맞네 잘자 나중에 내가 이모티콘 다 올리면 그거 다 열 수 있겠다 무제한으로 쓸 수 있대 계속 쓰는 거야 한번 열면 봐봐 24시간이야? 수율이가 무제한이라 그랬는데 이 사기꾼 그렇군 하긴 그러면 구독자에 의미가 없으니까 무제한이면 구독자는 의미가 없어 무제한이면 구독자는 의미가 없어 아 잠금 해제할 이모티콘 선택 이건가? 잠금 해제할 이모티콘인가 본데? 아니 어떤 걸 선택해야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 지금 5개잖아 채널 포인트가 그 중에 어떤 거야? 그냥 이모티콘에 있다고? 모르겠다 나는 나는 원래 있어서 모르겠네 아 480짜리 있었어? 나 혼자 Mythologie 어려워 개뿔 모르겠다 야 포인트 부자네 빨리 이모티콘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일이 많으니까 자꾸 속도가 덜이다 귀여운 걸 그려야 되는데 그거 이모티콘 하는 데가 되게 비싸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직접 그리고 있거든 아니야 일이 그냥 계속 늘어 내 좀 일을 이렇게 벌리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일이 계속 많아져 거거든요 아 일단 잘 안보여 채널 포인트 이모티콘이 따로 있구나 사우라 채널 포인트 이모티콘에 있는데 봐봐봐 거기서 무제한이라는데 아 매워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렇게 귀엽지? 이 고양이 뭐지? 그 이모티콘 누르면 거기에 있대 아 매워 아 매워 아 이거 뭐야 졸귀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봐 고양이 봐봐 졸귀한 힐링 게임으로 하기 괜찮은데? 5,500원밖에 안해 아 너무 귀여워 ㅎㅎㅎㅎ 아하하하 아기고양이에 하루 너무 귀엽지 아 잘 안 보여? 크게 보여줄게 보여? 보이니 귀엽지 아 이모티콘 아 이모티콘 이모티콘 손 손 대면 보이더라고 손 대면 손 대면 크게 보여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크게 보이던데 모바일은 어떻게 해야 크게 보이지? 클릭해봐 다음번에는 꽉 채워서 해야겠어 네모에 브랜드가 귀엽네 잠깐만요 아 이거를 이렇게 있대 봐봐 모바일인데 지금 모바일에서 이 친구도 모바일에서 맞네 여기서 그냥 클릭해서 하는 것 같은데 채널 포인트 이모티콘 보여? 그거 너무 귀여워 나중에 해야지? 이거 재밌을까? 오랜만에 힐링이나 해야지 힐링이나 해야지 그럼 맞겠지 어 애들 조용하네 어 애들 조용하네 나가라니까 또 안 놀고 가만히 있나 보다 다시 들여보내 줘야겠어 다시 들여보내 줘야겠어 에잉 거기서 뭐해 왜 안 놀고 거기서 뭐해 바보들아 엄마 좀 이따 좀 이따 놀자 자리가 우울하네 하여튼 엄마랑만 웃으면 아주 우울해 우울해 아이고 아이고 아 내가 농담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삐졌나보다 나중에 달래주면 돼지 오면 이건 포레스트랑 거의 똑같은데 포레스트 2 언제 나오냐 포레스트 하고 싶다 2 하고 싶다 2 1 할 만큼 했는데 내가 이거 100시간 넘게는 어? 아 그거 깜빡했다 지금 볼까? 응 나 돌아서는 까먹어가지고 여기 있네 어 사전 등록 중인데? 등록해놓을까? 사전 예약? 안드로이드 이거 아이템 주나? 사전 예약하면? 4월 21일이네 나 왜 소리가 안 나냐 같이 볼까? 믿음 눈앞에 펼쳐진 참상이 보이는가 신께서 모든 예영원을 정화하셨다 신께서 모든 예영원을 정화하셨다 잠시만 에휴 지금은 안전 본체 사전 요 여기는 얘 너무 이뻐 어? 카페 가입하면 선물 준대 플레이 영상 어딨는데? 아아 cbt 애들이 했나보지? 아 구독자 200명 모으기가 이렇게 힘드냐? 아니 내가 유튜브에서 유튜브 치고 앉아있네 나 왜 이러니 아 그래? 네 맞습니다 라지엘은 랑글리 출시 예정입니다 어제부터 2차 cbt 중인 상기 굉장히 쾌적했는데요 이 게임은 디아처럼 화면을 고정한 것 까지는 괜찮은데 스킬 이펙트가 너무 커서 가끔 화면이 답답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컨셉 자체는 정말 디아랑 비슷하게 잘 잡은 것 같네요 그냥 디아인데 이거 이 게임은 핵앤슬래시 장르인데요 핵앤슬래시란 몬스터들을 싹 다 쓸어잡는 장르를 말합니다 몹 여러 마리를 스킬 한 방으로 보내버리는 이 쾌감 이게 바로 핵앤슬래시 게임의 장점인데요 하다보면 정말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처음 접해서 한 3시간 정도는 정말 아무 생각없이 신나게 몹들을 잡았는데요 하다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스킬 룸 변경 아 그러네 얘 이쁘다 근데 그리고 특성을 찍는 것 까지 볼 때는 헐 와 진짜 이거 너무 재밌다 라고 흥분됐는데요 하지만 이 아저씨 말하는게 어색한데 핵앤슬래시 게임의 단점은 금방 그 재미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왜왜 그 이유는 이런 장르의 게임의 최종 컨텐츠가 장비 파밍 즉 무한노가다이기 때문이죠 핵앤슬래시의 대표주자인 디아도 잠쓸이라는 본명에서 벗어나기 힘든데요 아 맞아 나도 디아 하다 잠들었다고 라지엘은 확실히 큰 틀에서는 디아 느낌이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컨텐츠가 나 디아 하다 잠들 뻔했다고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거기다 파티 점수 시 실시간 음성 채팅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헐 음성 채팅도 된대 대박이다 재미있겠다 하지만 라지엘은 자동전투가 없어 디아를 즐기셨던 지금의 삼사십대 분들 그렇군 내가 진짜 누르면 되겠니 으악 마이크 떨어졌어 마이크 떨어졌어 마이크 떨어졌어 별아 어우 아 진짜? 아 깜짝이야 이거 빼 이거 빼 마이크 아이고 비샷마이크 부서질뻔했네 아 맞아 맞아 디코가 더 펴 그 실시간이 더 잘 되겠지 쓰세요 엄마 던져줄게요 비샷마이크 아 힘들어 아 1분도 안 놀아주는데 힘들다 내가 아직 못 이겨 안좋아 안좋아 별이가 안좋아 별 드세요 잘한다 잘한다 아 진짜? 그랬어 별이? 별이 밥 먹었어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맞아 애들은 먹어도 먹어도 깜찍도 먹었는데 아 귀여워 쟤는 왜 저렇게 귀엽냐 왜요? 별이 쳐다보는거봐 별이 쳐다보는거봐 응 맞아 오늘 갔다왔어 근데 영상 찍기 싫어서 안찍었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열댓명이 있어가지고 기다리기 귀찮더라고 3명씩 찍는거라서 시간이 너무 많이 기다려야돼 그래서 그냥 밥 먹으러 갔다 안 기다리고 다음주에 갈거야 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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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한 가족이 나오는거지 이십 년전 이십여 년 전 이십 한 3 4년전 했던 운동 아까 불렀어야 되는데 아니 그냥 간단한 거 누구나 다 배우는 태권도 있었지 어제 1년밖에 안 했지만 이제 숨통 좀 트이려나? 아 그래도 아직도 많이 묻어졌네 나도 초딩 때 했어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내가 너무 겉돌아가지고 학교를 잘 못가고 그랬거든 그래서 집에서 태권도라도 가라고 해서 가가지고 그 뒤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지 친구도 못 사귀고 너무 앞사여가지고 태권도 하면서 그래도 좀 나아졌지 내가 엄청 소심하고 소극적이거든 내가 자기소개 같은 것도 못하고 학교 다니는 내내 아싸였어 소중고 친구가 없지 지금은 하는데 지금은 연락하는 친구가 없어 지금은 연락하는 친구가 없어 그냥 내일 할까? 이왕 늦은거? 시간도 늦었는데 불러오고 내일 쓸까? 어차피 10시인데 안 빠졌어 나 기다리고 있네 별이 저건 왜 저러냐면 빨리 공을 뺏어라 야 줘봐 줘봐 공 뺏으래잖아 별이 귀여운 얼굴 좀 보여줄까요? 별이가 잘 안보여서 모르는거지 오빠가 별이가 안보이니까 자는줄 알았어 주세요 주세요 노는거 보라고? 아래쯤 노는거 봐요 엄마 며칠 못놀아줘서 미안해 내일은 엄마 쉬는 날이니까 놀자 내일은 엄마 쉬어 진짜야 진짜로요 진짜로 내일은 나가지 뭘까 계속 나 보면서 기다리고 있던데 아우 귀여운 애기 아우 귀여운 애기 누구 딸이에요? 누구 딸이에요? 누구 딸이는 이렇게 귀여워요? 응? 흐흐흐흐 흐흐흐흐 나한테 패스해야지 나한테 패스해야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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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공놀이 잘하는구나 여긴 별이 공놀이 잘해 내 표정 안보였지? 공 무서워서 눈 감았다 나는 공 뺏어라 아 맞아 빨리 공 뺏어줘 귀여워 아이고 피곤하다 늙어서 강아지랑 노는 것도 힘들다 이게 가만히 있는 척 하면서 공을 이렇게 샥 뺏는 거지 피곤한 척 하면서 반짝반짝이는 건데 반짝반짝 귀엽지? 개비싸 아씨 아우 잘한다 보일러 보일러 틀어서 우리 애들 그런거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추우면 보일러 따끈따끈하게 틀어놓거든 그럼 애들이 다 지지고 있어 제일 따뜻한 데 가가지고 귀엽다 우리 딸인지? 정말 귀엽네 아우 배부르 아우 배부르다 신기해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안아주는지 알고 갈까 일 끝나고 바로 와가지고 세상 만잖아 니 차 나오면 지금 블로그 써야되는데 너무 하기싶어 아우 하아 안하시고 하기싶어 안할 순 없는데 하기싶어 아우 해야해 어거집어가지고 게임할땐 하나도 안피곤한데 그럴까 그럴까 아 근데 지금 자면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아 근데 오늘 잠을 별로 못자긴 했어 내가 오늘 3시간 자가지고 1시간 반 자고 운동 갔다와서 1시간 반 자고 일 갔다와가지고 내가 요즘 블로그 광고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거 출장 관여오느라고 아우 블로거들이 글 좀 잘 써줬으면 좋겠다 아우 운전 너무 길게 있어 되게 멀어가지고 3시간 운전했나? 아 생각보다 너무 먼거야 같은 인천인데 끝이어가지고 아 앞으로 인천애들 안 받아야겠어 너무 피곤해 그냥 일산이나 김포가 훨씬 더 가까워가지고 우리집에서 인천 너무 멀어 같은 인천인데 나도 끝에 있고 걔도 끝에 있어 개멀어 1시간 반 걸리더라구 그래서 지각했잖아 난 1시간 잡고 갔는데 근데 일할때는 재밌는데 그냥 일하러 가는게 싫은거지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일할땐 좋아 젠스 남 가르치는 일이라 그런가 안녕하세요 비건스 비건스 하다 일단 사진은 다 넣었다 동영상만 넣으면 되겠다 맞아 맞아 옆에서 누가 괴롭혀야돼 나 돈 많이 벌면은 매니저 하나 할거야 어 맞아 옆에서 그 매니저는 그냥 강아지랑 놀아주되 나한테 잔소리 좀 해주는 스타일로 딱 그것만 해주면 돼 나는 강아지랑 놀아주고 옆에서 잔소리 좀 해주고 어 맞아 맞아 나 같이 안해줘도 돼 뭐 게임은 나 혼자 해도 돼 같이 해주면 더 좋긴 하지 노예래 아 돈 주는데 왜 노예야 다른 일은 안해도 돼 그냥 나 별이랑 건빵이랑 놀아주고 별이 건빵이 보모다 보모 별이 건빵이 보모 별이 건빵이 보모 별이 건빵이 보모가 필요한거네 내 꿈이다 돈 벌어서 별이랑 건빵이 보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숙식 제공되고 우리집 방 많으니까 어차피 나 혼자 사는데 쓰리 룸은 커 아 이거 아니지 알았어요 열두시에 잘게요 요즘 피곤해서 오래 안해 그래서 그런가 구독자가 안 늘 뿐이지 요즘 하루에 두시간밖에 안한 것 같아요 점심을 잘하더라 너무 좋게 빠대도 찾고 잠에 글을 쓰자 뭐야 흘러가 있잖아 할게 없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힐링게임 하려고 그랬지 같이 할 사람 없으면 한 11시까지 해보고 같이 할 사람 없으면 그냥 힐링게임 하러 가야지 나 아나운서 파야 되는데 왜 물음표를 찍는 거야 봤어 봤어? 봤어? 내가 머리 맞춘 거 봤어? 아이고 아 저기서 어디있어? 이거 없네 이거 어디갔어? 봤어? 어 맞다 나 폭탄 있지? 폭탄 있는 거 몰랐다 우연히 헤드 맞았네 개수도 좋지 위도? 위도 어딨어? 위도 어딨어? 어머 어머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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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도 저기 있구나 아 나 죽겠다 힐 힐 힐 힐 아우씨 아우씨 느리다 느려 어 라인 뒤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난 몰랐는데 소리를 키울까? 소리를 키울까? 아씨 내가 다 죽여놓은 거 내가 다 피 다 빼놓은 거 어? 아우씨 손이 떨리네? 위도 쏘는 선? 위도 쏘는 선? 어 그게 뭐지? 위도 쏘는 선이 뭐지? 위도 쏘는 선이 뭐지? 아우 아우 엄마 아파 아우 아 어 아 선 보이는방이야 cn 알았어요 야 고릴라 힐팩 안먹니? 오 어 밥 뭐야 밥 있었네? 나 밥 있는지도 몰랐어 밥 밥 언제 생겼지? 나 밥 있는지도 몰랐네 쟤가 무릎에 뭔데? 나 두 명밖에 못 죽였어 창피해 밥 미안해 아 맞다 이것도 있었지? 나 이거 완전 다 잊어버렸네 스킬 하나도 안 쓰고 평타만 쳤잖아 손이 너무 미끄러워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안 한지 너무 오래되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안돼 안돼 위도 못 이겨 위도 못 이겨 태워 나 이거 게임 안 한지가 너무 오래되가지고 잘 이게 에임이 에임이 구야 에임이 구야 위도 쩍있네 아 시프트 아우 너는 나보다 훨씬 잘하잖아 너는 나보다 훨씬 잘하잖아 아 시프트 잘만 썼어도 모이라가 나를 못 봤나봐 힐을 한번도 안줬어 아 모이라는 딜하러 왔구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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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사거리 짧은거 아니야? 안맞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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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파라니 나 힐 많이 해 ech 아우 뭐야 뭐야 잘못 눌렀어 ørg Ad 아우씨 아파 다 때려 text 주먹으로 때렸네 그렇긴 하지 만약에 앞에 딜러가 있다 피가 달았다 근데 앞에 있는 상대도 피가 없어 그럼 딜을 하지 잘 받아야겠다 스킬 왜 이렇게 어설피게 쓰냐 안 돼 어 뭐야 지나가다 한 명 걸렸어 막 쏴 막 쏴는데 맞아 겁나 웃겨 막 쏴는데 맞았어 아 웃겨 뭐이라 뭐했는지 봐야지 아 손에 땀을 지게 하는 게임이었어 나 죽이지 않았어 나 죽이지 않았어 궁 쓰고 아 궁 끝나고 나선가 한 번 더 해야지 한 번 더 해야지 왜 이래 나는 힐 열심히 해 힐 막 이만씩 넣는 모이라 라고 왜 이르세요 별이 봐 별이 입을 별이 입을 동그랗게 만들었어 진짜 특이한 애야 동굴 만들어놨어 동굴 만들어놨어 아 오랜만에 한조 해볼까 나 옛날에 한조 좀 했다고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리모델링 그러쉬하게 올라가서 쏜다 맞아 2단점프도 있었구나 하나도 기억 안나는데? 과연 누가 맞아서 우연히 맞을까? 망했다 귀여워 아무도 못맞춰 아무도 못맞춰 나 딴거 할래 안해 별이 집 이쁘게 만들었다 아 맞다 맞다 나 완전 다 잊고 있었어 나 자꾸 평타만 치네 스킬 하나도 안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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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복귀하고 딜러를 안 해가지고 빠대에서 딜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왜 뭐 뭐 뭐 아 근데 현실 역 나왔어 똑같은 애들 좋아서 진짜 개욕 나오네 저게 감히 뒤치기를 해? 야 1대1뚜고 있는데 뒤치기를 해? 저 쓰레기네 아 저 피 1인데 아 저게 아우 나 잘못 눌렀어 아 스킬 스킬 잘못 눌렀어 아 그래? 거짓 밀렸어? 아니 저기 두 마리 있길래 아 나는 아직도 적인 줄 알고 아 꼴배기 싫어 아 꼴배기 싫어 아 진짜 꼴배기 싫어 죽겠네 저거 아 진짜 꼴배기 싫어 죽겠다 쟤네 아 열받아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야 다 죽이러 가자 야 다 죽여 다 죽여 야 다 죽여 다 죽여 야 다 죽여 다 죽여 개 열받았어 오케이 아 이런 대장 아 목표다 firefighters bonded 얘 어딜 갔어 얘 어딜 갔어 fines onder designer 구pla 아 이거 안하구나 야 다 죽여 다 죽여 안하여! 거기 안 보이잖아 기독에 있으면 뭐하니 얘들아 아! 못 피했어 아 못 피했어 짜증나 우리 애들 우리 애들 크리한테 다 죽네 나 다 죽여 못 죽였네 맥크리 하나만 잡으려 그랬는데 쟤 왜 저렇게 잘 싸? 저게 인간이냐? 쟤 말이 안되는데? 와 진짜 꼴보기 싫으네 와우 씨 와우 그치? 이상해 있지 저기서 핵 핵을 쓰나? 아 진짜 아우 환장하네 아 꼴보기 싫어 안해 안해 같이 할 사람이 없다 같이 할 사람이 없다 오래 그니까 아니면 손이 진짜 겁나게 빠른가? 나 인간의 동작이라곤 못 봤어 나 인간의 동작이라곤 못 봤어 흐씨 나는 기분 나빠 그니까 아우 꼴보기 싫어 안해 안해 힐링하러 갈거야 같이 하자는 사람도 없고 힐링할래 안해 안해 아 그래? 힐링을 켜자 됐어 다른 애들이 신고했을거야 신고해도 뭐 제대로 거시기 뭐 거시기도 안되더라 거시기가 거시기 라이브러리 아 아 그래? 그런거야? 별이 뭐해? 별이야 뭐하고 있어? 별이 아빠 혹시? 아 뭐야 게임 어디 이렇게 지는거야 왜 이렇게 지는구나 오랜만에 이거는 아 숲에서 힐링할래? 포레스트 포레스트 안뜨네? 아 더 포레스트라고 쳐야되는구나 알았당 잘자 잘자 오랜만에 새 게임 해볼까? 너무 많이 여섯명정도로 비공개 빠이빠이 오디오 쉬워 멀리 빨리 다시 춥어보기 이상의 춥어보기 부끄보기 다시 춥어보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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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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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 먼저 와있어요? 별이 먼저 와있었구나? 아이고, 카톤이 오셨구나? 별이 여기 있는데? 별이 여기 있어? 오마이갓! 별이 잠깐만. 마이크 몇 번 넘어뜨리니? 아 깜짝이야. 하이! 아 마이크 오늘 두 번 넘어뜨렸어. 와우. 와우. 아 이거 맵 별로인데?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아 봤어요? 귀엽지? 마우스. 뭔가? 오버워치 하다가 이거 하려하니까 힘든데? 오버워치 하다가 이거 하려하니까 힘든데? 아 씨. 맵 좀 확인하자. 아 이 맵 구려. 다시. 나가는거 어떻게 나가더라? 이거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헷갈리네. 핑크팬더 귀엽죠? 핑크팬더 귀엽죠? 나 일부러. 보라고 올려놓은거야. 아 잠시만요. 오랜만에 처음부터 다시 해보다.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별이 그거 너무 귀엽죠? 아까 다른 친구들한테 사진도 보여줬는데 사진 더 귀여워. 보여줄까? 안 보고 가면 섭섭하지? 네. 귀엽다구요? 잠깐만. 게임 좀 끊어볼까? 내가 또. 카툰님이 왔으니까 또 보여줘야지. 이거 봐라. 별이 이거 봐라. 겁나 귀엽지? 짱 귀엽지? 짱 귀엽지? 핑크팬더 입은 날. 핑크팬더가 좋아. 꼬리 바짝 썼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시야도 해줘. 귀여워. 뒷모습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엽지. 풀 뜯어먹는 별이. 풀 뜯어먹는 별이. 풀 짱 멋이야. 별이 기분 좋아. 기분좋은 별이. 아이고 신난다. 짱 귀. 짱 귀. 너무 귀여워. 발 잡는 거. 이게 너무 귀여워. 이제 집에 가기 싫다고. 이 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색 귀엽지? 집도 잘 찾아. 졸귀야 졸귀. 흑흑. 좋은 맵을 찾으러 떠나야겠어 나는. 난 힐링하러 갈거야. 난 힐링하러 갈거야. 처음으로 다시 해야지. 지금까지 지어진 집은 너무 평안했어. 어? 여긴가? 어허 여기도. 좋았어. 여기야. 다 내꺼. 다 내꺼. 여기서 난 부자지. 하던 거 하면 더 부잔데. 비행기 다시 올라가야 돼. 비행기 다시 올라가야 돼. 여기서 밥 안 먹고 왔어. 비행기. 비행기 다시 올라가야 돼. 이거 어떻게 올라가. 비행기. 애들 올라가던데. 아 이런 된장. 망했다. 밥을 안 먹고 나왔다고. 식판도 안 갖고 왔어. 됐다 됐다. 아 이거 마우스 너무 빨리 움직인다. 코카콜라도 좀 챙기고. 새 출발하는거야. 새 출발하지 말까? 이미 다 깨놓은게 있는데. 아. 고민되네. 근데 깨놓은거는 너무 아이템이 부자야. 그 자라 재미없어. 힐링하려면 노가다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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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겼어. 뭐야. 왜 튕겼지?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안식 들어가도 된다. 게이득. 아 그냥 인생 쉽게 사러? 저장 어떻게 하더라? 아 맞아. 텐스쳐야지. 심플을 만들어서 저장을 좀 해볼까요? 심플을 만들어서 저장을 좀 해볼까요? 아씨 나무. 나무 고개.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니. 선녀 안나타나나? 이렇게 나무를 펴다보면은 원래. 뭔가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선녀님 안계신가요? 어딨냐? 아 뛰자 뛰자. 자. 길을 자꾸 잃어. 선녀를 찾아와서. 파토님 오늘도 일하고 있나요? 여기 같이 놀사람이 없네. 오버워치 같이 할 사람이 없어. 외롭다. 외로워. 외로워서 나 힐링하러 왔잖아. 이렇게라도 힐링을 해야지. 피톤치도 많아. 아 깜짝이야. 스토리 왜그래. 누가 뭐라 그랬어. 어떤 새끼야. 건빵이. 건빵아. 별이 건들지마. 별이 개빡치잖아. 이건. 하던게 뭘까? 다 애들이랑 했던거 같아. 여기다. 옛날집에 가볼까? 옛날집에선 내가 최강자지. 100일 채워? 외롭다. 응. 으아.. 으아. 으아.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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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걸리가자 머리 곰빵이 때문에 거기 떴구나? 여기선 내가 한조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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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오겠군 이거 애들이랑 겁나 만들었던거 아닌가? 지금어 지금어 너나 너나 시끄러 달려 아 이거 진짜 이쁜데 내가 좀 뷰 좀 보여 드려? 카톤님 가셨나? 뷰 좀 보여 드릴까? 내가 진짜 저거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 이게 힐링이지 아 이거 너무 빨라 맞았어 아이고 좋다 내가 저거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까는거야 뷰 보여줄게요 여보 네 일일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직접 깔은 이 귀한 돌담김 저쪽 가면 더 이쁜거 있는데 보여 드려야 돼 보여드려야 돼 저쪽집 가면 또 볼게 많다고 저쪽도 엄청 이쁘게 꾸며놨었는데 다시 가자 쟤 왜이렇게 어둠꼼꼼하지? 멀어서 그런가? 아 힘들어 아 야아 뭐 없나? 티나서 없나? 예쁜 뷰러도 보여 드려야지 일하시는데 아유 오랜만에 울다 뭐야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어 이거 뭐야 아주 예전 사람들의 흔적들이 보이는 곳 여기있다 여기있다 보인다 저 멀리 내가 카페로 꾸며놨던 곳이 보이는 곳 지금은 황량하지만 아 저기까지 가야되잖아 저 카페 꾸며놨게 진짜 멀다 와우 아이씨 깜놀 오랜만에 왔다 여기까지 가자 야 이거 오랜만에 오니까 항량하잖아 이거 어 어 애들 왔네 아니구나 아 내가 폭탄 심어놓은거구나 우리집 어떻게 올라가지? 저기 있다 저기 뷰가 예술이야 지금 이 뷰를 보여주기 어 몇백키로를 달려왔다 아 나무가 너무 많이 자랐는데 너무 황량하잖아 너무 황량하네 여기 되게 예뻤는데 너무 황량해 좀 엎어져있고 난리 났네 좀 엎어져있고 난리 났네 야아아아 호오 아무도 없다 여기에 한때 사람이 정말 많이 살았던 곳이야 아 다양한 사람들 여기서 살았었지 같이 할 사람 없나? 아 저장 안했어 아 뭐야 폭탄 뭐야 방금 어? 아 누가 폭탄 밟았는데? 아 저기까지 아 저기까지 왔는데 저장을 안했어 아이씨 아휴 화딱지나네 59일? 이건가? 30일인가? 아씨 어떤거였지? 두번째로 한게 있는데 뷰가 참 예뻤는데 저기 첫번째 한집이 이제 황량해졌어 사람들이 오지않고 황량해졌어 다 깨놓은거 해야지 마음이 편해 다 깨놓은거 해야지 마음이 편해 언제 또 깨 귀찮게 여긴 또 어디야 아니 저장이 안 돼있어 아니 저장이 안 돼있어 아니 저장이 안 돼있어 희한하네 31일인가 뭐야 이거 내 저장 안 저장 망했네 덮어쓰기 해가지고 없어졌나보다 아잇 대박 다시 처음부터 해? 처음부터 새로운 마을을 꾸려? 아니 예전에 포레스트 하러 많이 오더니만 다들 이제 안 오네 그때 그 추억들 다들 잊었니? 너네 다 잊은거니? 너네 다 잊은거니? 나 낑겼네 낑겼네 안빠지네 안빠지네 낑겼네 아 근데 그래서 망할 야 부셔 다 부셔버려 옥션 부셔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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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안되네? 아니 버그 진짜 이씨 개똥만 게임 진짜 이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안움직여 아 이 똥만 게임 진짜 이씨 아씨 안움직이네 뭐야 이제 이거 못하잖아 아 저거 진짜 열심히 꾸며놓은건데 내가 저거 꾸미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거 버그신거 어떻게하나 이거 버그신거 어떻게하나 안움직여 1도 안움직여 아우 야 왜 안움직이냐 못박혀있냐 어 이 뿌리가 나를 잡고있어 이 나무 뿌리가 나를 잡고있네 야 이 똥만 게임 아씨 나 어디에 갖췄죠? 에이 이것도 못하겠네 이거 진짜 열심히 했는데 동생이랑 나 배출바래 오픈으로 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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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걸로 깨야 되는데 아 보습계좌 얘들아 아 아 망했다 머그걸려서 필링하는거지 이건 잘 움직이는데? 아씨 또 언제 도끼 구하러 다녀? 아우씨 아우 귀찮아 아우 귀찮아 아우씨 근성이 나는 글렀다 나 근성이 글렀어 다시 못하겠어 아직도 잘 못하겠네 아우 튕겼다 아 꺼졌다 스팀이 하지 말래 포레스트 아이씨 아 101시간 동안 플레이를 했는데 말이야 아 새 출발하려고 하니까 너무 혼자 하기 싫어 새 출발은 무슨 이미 부잔데 이게 뭐야? 새 출발 따위 하자 이거 뭐야? 새 출발 따위 하자 황쾌한 마을 같이 꾸며요 요자 빠졌네 잠깐만 같이 꾸며요 나 외롭다 같이 꾸미자 얘들아 이미 다 껴놨으니까 같이 꾸미자 같이 꾸미자 같이 꾸미자 아 이게 3번이구나 4번 이게 말이야 아 잼병 아구 잼병 어떻게 보더라 근데 난 디자인테도 살거야 아 화살을 좀 만들까 자 왜 이렇게 애들이 안와 난 부자다. 토끼도 키우고. 옹기종기. 귀여운 토끼.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알로에이도 키우고. 난 부자다. 박공정 없어. 평생 박공정 없을 때 살 수 있어. 애들 운전이야? 너무 부자다. 적당히 부자여야 되네. 좋았어. 다시 집 좀 이쁘게 더 지울까? 왔어? 아 저걸 피했네. 아이고 잠시만요. 안녕? 야 나 살아라 어딨냐? 난 한조야. 그렇지. 헤드샷. 나이스샷. 아 이거 조준이. 이거 마우스 속도 왜 이렇게 빠르니? 애들을 빨리 잡을 수가 없잖아. 아이씨. 마우스 속도 무슨. 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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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깜짝이야. 아 언니 좀 조용히 좀 해요. 야 마우스 왜 이렇게 빨라. 감도 조절 어떻게 해. 기억이 안 나. 아 언니 너무 빨라. 아우 언니 저승 가셨네. 하아. 아이씨. 아이지 깜짝이야. 야이씨. 저승 보내줘. 왜이렇게 안죽어 얘네 야 불에서 뭐하냐 오마이갓 야 불 꺼졌다 불 꺼졌다 어우 난리났다 아 불 꺼졌다 어 불 꺼졌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불 꺼졌다 이상하다 건축 옵션 내비뒀는데 아씨 아 오셨어요? 밝은 데서 싸우자 야 정정당당하게 와 정정당당하게 오라고 아 이랬다 정정당하게 오랬지 저것들은 총을 쏴도 안 죽어 야씨 적당히 오라 야 적당히 와 아 피했네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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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소리 줄여놨다 타임 깜빡했네 게임소리 줄여놨다 야 다시 던져 아 이거 소리 너무 큰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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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걸렸어 아씨 야 소리 소리 줄이고 있는데 이것들아 다시 해 야 다시 해 야 다시 해 다시 해 이거 치소야 다시 해 아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야 다시 해 치소 치소 다시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아무도 못 봤겠지? 응? 아무도 못 봤을거야 게임소리 게임소리 너무 큰데? 티레스트 소리 좀 줄여 티레스트 소리 좀 줄여 티레스트 소리 좀 줄여 이거 소리 작게 됩니? 아 이거 아 유물 빼 빼 안 부서죽겠어 현대할 두갑다니 뒤졌어 이거 집중의 돌 좀 치울까? 뒤형도 바꾸면 참 재밌을 텐데 아 너무 좋아 하나도 안 보여 혹시 위사 좀 갈까? 색춘 발견 해 집이 너무 크다잖아 조용한 데서 하고 싶어 여기? 여기 괜찮은데? 여기까지 나무를 어떻게 들고 오지? 가담한 집을 지어보자 집 짓는 거 어떻게 하더라? 다 까먹었네? 집을 어떻게 지었지? 되죠? 일단 불을 피우자 다 까먹었네 해변까지 다 까먹는 게 최고지 나뭇가지 좋아해 조그마한 집에서 라이츠 미니만하게 사는 거야 다 까먹었네 다 까먹었네 고생이라뇨 나 힐링하러 온 거야 나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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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 그렇게 있으면 안 불편해? 엄청 불편해 보이는데 별이 아무까지 불편해 수명도 안 되고 있는데 심심하거든 비 intersect 이제 설계는 있었는데 아름다워 아름다워 여기만 가져갔어 여기만 가져갔어 최초반인 캐시 여기만 가져갔어 여기만 가져갔어 여기만 가져갔어 어? 저기 좀 멀다? 가까운 데로 있을까? 발도 보고 좋은데? 저기 집이 최 아담한 집을 짓는거야 최 아담한 집을 짓는거야 최 아담한 집 저장 저장 저장해서 아 집을 짓면 되있어 생나무지? 아 이거 없네 직접 지어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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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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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 썰매 좀 가져오자 나무 캐러 갑시다 나무 캐러 갑시다 나무 캐러 갑시다 해변가에 별장 지으러 갑시다 누가 또 우리집 야 오랜만이네 아이 친구 오랜만이야 아씨 안맞아 어휴 새도 떴는데 아침 인사하러 온거야? 아 없 엑 엑 엑 엑 무시∼ 우선 또... 썰매 어디있지? 썰매야 썰매 표식 있을텐데 썰매 표식과 아 이거 사람들이 표시를 많이 해가지고 사돌리 설매가 어딨나 다 저기 있나 설매가 어디 없냐 아이고 깜짝이야 헤이보이 헤이 칼 1타 2피 나이스샷 나이스샷 그냥 여기서 살까? 여기가 제일 집이 좋긴한데 아 깜짝이야 언니 왔어? 아프다 언니 갑옷 좀 줄래? 아 아 좋았어 여기는 여기는 딱 딱 일단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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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매만 빼면 안 벗겼는데? 썰매만 빼면 안 벗겼는데? 썰매만 빼면 안 벗겼는데? 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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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떨어졌어 아 피 달아 아 피 달았어 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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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 다 내꺼 여기 땅 다 내꺼 부자다 연수 난 부자다 집도 많고 땅도 많고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이렇게 부잔데 왜 눈물이 나지? 어? 방금 사람 지나가지 않았나? 새로운 땅에서 살고 싶어 조용하게 나무 왜 이렇게 안 자라 여기? 내가 지금 몇 개월 만에 왔는데 나무가 하나도 안 자랐어? 뭐야? 너무하네 뭐야? 안 뽑힌 게 있어? 멀리 갔어 멀리 갔어 진짜 몇 개월 만에 왔는데 나무가 하나도 안 자랐는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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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였지? 이거 빨리 뛰는 게 뭐였지? 이거 빨리 뛰는 게 뭐였지?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라벤더만 전기있네 라벤더만 전기있네 빨리 저긴 내가 아까 만들던 곳인데 아 뭐야 아 깜짝 놀랐네 시계좀 드세요 지금 몇시지? 지금 몇시지? 지금 몇시지? 아 내가 했지만 겁나 웃겼다 지금 아 내 개그 웃겼다 왜 표시가 이렇게 많냐? 표시 다 없애버리러 가겠어 나 혼자 노는데 표시가 너무 많아 표시 다 뭐지? 아 저거 그거구나 표시 끄는 방법 없나? 아비오 아 오늘 진짜 많네 왜 이렇게 멀지? 아 힘들다 아 힘들다 노래를 좀 들어야겠구나 노래를 좀 들어야겠구나 노래를 좀 들어야겠구나 빰빠빠빠빰 오예 목소리 들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네 내가 왔다 이놈들아 집중해 놓으셨다 여기 계세요? 내가 문 잠가놨구나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어 사람이 여러 명 들어왔네? 아 나 그거 아까 안 움직인게 그거구나 당근이 당근 이주 예전에 사다만 고시 이라 상 상냥 한데 아 그냥 무전기 들어 야 무전기 들어 부시고 쓰셔도 되요 내 집 빼고 환영키 아 이건 환영키 때문에 안 움직인거였구나 아 멍청 무 무전기 키가 뭐죠? 오랜만 이라 크 크 크 크 오 키 시식시식 들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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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사님 들리나요? 흐흐흐흐히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내가 말하고 너무 웃겨 씩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한영키 한영키 눌러요 한영키 어 무슨 키요? 꼭 다시 오셔야 돼요 나 외로워요 꼭 다시 와야돼 내려올 때 저기 스카이짐 있어요 그거 타고 내려오시면 돼요 비행기에서 바로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오예 같이 살살 생겼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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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 타고 내려와요 비행기에 옆에 보면은 스카이 그거 있어요 그거 타고 내려오 내려오면 되는데 아아 비행기 옆에 집라인 있거든요 그거 타고 내려오세요 그럼 저 앞에 있을게요 어 안 움직여져요? 그거 한영키 때문에 안 움직여지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바꾸면 움직여지던데? 내가 아까 그랬거든요 여보세요? 들리세요? 들립니다 들립니다 또 한영키 반영상 비행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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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다들 어디 계시나요? 이제 니도 마이크 타 어? 커플인가? 알아, 질박죽 짚라인 타고 가면 되세요 네, 짚라인 타고 오시면 비행기에서 엄마야! 지뢰에 내가 걸렸네 금방 갈게요 야, 너 빨리 와 빨리 오세요 근데 여기 폭탄 잔뜩 심어놨으니까 조심해요 여기 걸어다니기 좀 힘들어요 빨리 짚라인 타고 오세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나 외로워요 지금 83일 동안 외롭게 있다구요 죄송해요 아, 나도 타고 있어요 야, 나도 질라인 탈래 흐흐흐흐 어서오세요 야, 나 타기 싫었어 오예, 여자 신난다 이거 평화로움 아니에요? 이 세계는 평화롭지 않습니다 흐흐흫 아니, 그게 왜 내 탓이야 흐흐흐흐흐흫 얘 나가서 아까 떨어졌거든 야, 너 따위와 아, 뛰어오라고 야, 여기 따위있다 집있다, 집있다 저기 계신다 뭐가? 아, 나 순간적으로 오버워치 방가방간 놀랐어 아, 나 순간적으로 오버워치 방가방간 놀랐어 어, 돌 매달아 놓은 거 뭐예요? 흐흐흫 아, 그거 지뢰예요, 지뢰 지뢰 지뢰래, 지뢰 흐흐흫 흐흫 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어, 안키키 뭐였지? 안키키 뭐였지? 아, 진짜 이거 진짜 약간 어떻게 생겨냐 아,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흐흐흫 흐흐흫 흐흫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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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똑같아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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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이C 뭐여? 아, 놀래라 아, 진짜 개놀람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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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흙 야. 뭐야, 한 말 더 있어 흐흫 조심해야 돼요 저승 간다 흐흫 여기 너무 잔인한 장면을 봤어요 여기에요 선생님 여기에요 지금 옷이 너무 멋지네요 정장이죠 저 싱크홀 갔다 오셨어요? 아 이거 다 깨놨어요 그냥 집 꾸미고 애들 잡고 놀면 돼요 옛날에 깨둔거라가지고 나 씻고 가야겠다 집 대박 떨어요 이거 밤에 보면 뷰가 예술이에요 인정이다 인정이다 여기 이상하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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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 옆으로 가요 엄마야 내가 지뢰 밟았네 아이씨 아 기잎띵해 불 피워드릴까요 갑옷 입으셔야지 도와주지 도와주지 아 여깄다 여기서 갑옷 식인종 갑옷 얻으세요 다들 유니폼이 교복인가요 다들 교복인가요 움직여라 좀 감사 감사 안녕하세요 헤드셋도 없어요 아쉽네 이사람 봐 이사람 봐 이사람 봐 이사람 봐 이사람은 받아주시다 안녕하세요 아 저기요 집 꾸미고 싶으면 꾸매도 돼요 근데 저희 어디서 자요 그냥 나랑 잘거면 여기 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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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트위치에 게임코드 치면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알려드려요? 여기 천장이 좀 낮아. 여기 2층도 있어요. 일로 와봐요. 여기 2층에 뷰가 예술이예요. 밤에 되면 여기가 카페 테라스여. 여기서 커피 한잔 하면 돼요. 제가 저기 맨 끝까지 제가 둘 다 해놨거든요. 밤에 한번 와보세요. 지금은 낮이여가지고 안 보이는데 밤에 이뻐요. 저희 무슨 일 하면 돼요? 일단 여기 앞에 뷰를 막는 애들을 부시겠어요. 이 나뭇가지 좀 치울까요? 같이? 오랜만에 와가지고. 뷰를 다 상하게 하네 얘네가. 부셔 부셔 빨리 일해 일해. 아우 아우 아우. 아 길막.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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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뭐야 아 이거 너인줄. 야 여기 이 사람도 숨은 유니폼이 입고 있어가지고 좋은 줄 알았어. 혹시 건물 부셔야되면 말씀하세요. 잠깐 켜드릴게요. 네. 너도 마이크 사라니까. 막 귀찮다고. 아! 와 야 너 옷에 피 묻었어. 아! 빨리 피 닦고 와. 야! 사이코팬스지? 사이코팬스지? 야. 비쇼해. 어. 없애는 게 뭐였지? 우와 여기 뭐지? 야 이리 와. 아. 흐흐흐. 흐흐. 소리 커? 건물 없애는 게 뭐였지? 알았어. 빨리 와. 우와. 나무만 없애는 게 뭐지? 잠궜다 실수. 우와. 나빠. 이 나무 어떻게 없다냐? 우와. 저기 배 있다베. 저기 가자. 아이템 얻는 방법 알아요? 네. 알아요. 아. 그러면 아이템 얻으러 다녀오세요. 셋이서. 어. 고수는 고수구만. 아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만. 같이 다녀요 저희. 제이씨. 아. 고개끄덕이신다요. 어. 옛날에 같이 했던. 사람이 생각나는걸. 그. 그분도 이렇게 끄딱끄딱거렸지. 네. 무슨 아이템 얻어요? 어. 이거. 이거. 이거 필요하지 않나? 아니. 이거 아닌데? 이거. 이거 하나씩 얻어야죠. 어. 뭐야.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나 때면 같이 가요. 나도 밤에 무서워. 따라 빨리. 왜 어디 가실지? 어. 우리 비 보러 갈래요? 네. 따라오고 있어. 택탄 조심. 어. 한 분 더 오셨네. 어. 야. 다 온다. 다 온다. 워. 어서 오세요. 자. 앉아서 커피 한 잔들 하셔. 이거 마우스 설정 바꾸면 돼요. 옵션 들어가 보세요. 아. 저기 나무가 자라서 저게 거슬리네. 저기 나무를 뽑아버려야겠어. 다들 모이면 아이템 얻으러 갈까요? 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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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야 너 똑같이 생겼어 방땡립이랑 다 똑같이 생겼어 캐릭터 똑같애 아니 교복 입고 왔어 왜 다들 어? 거기다 무슨 짓을 하는거죠? 거기에 무슨 짓을 하시는거죠? 우와 뭐야? 우와 우와 저기요 제이씨 불쇼 제이씨 왜 그러세요 다들 뭐해요? 불쇼하네 왜 뷰 엉망이야 뷰 엉망이에요 제이씨 뭐하시는거에요? 뷰 엉망이 어 저기 84님까지 오면 되겠다 84님 앞에 그 뭐냐 집 라인 타고 오세요 바로 앞에 떨어져요 어 그쵸 어느새 흔흔흔하게 사람들이 모였어 나 너무 행복해 역시 공개방이라서 뭐라 불러야 돼요? 어 뭐라구요? 못들었어 뭐라 불러야 돼요? 어 그냥 언니라고 해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어? 짐라인 타고 튀어오면 되는데 ㅋ 그러면 좀비가 안 때릴거에요 소리 끄키는데 혹시 디코 할 수 있어요? 냄비 주우러 가자 디코 하실 분 몰라 저희 그거 탐험 좀 하고 갔다 올게요 밤인데 괜찮아요? 아침으로 바꾸자 다들 모여 다들 모여 나를 따르라 따라오래 따라오래 자자 다들 자자 다 오셨나요? 아 저기 84님이 못 왔는데? 나갔다 들어오신데 다들 자자 TV 자 자자 TV 자자 빨리 주무세요 한 명 더 필요한데 야 너 빨리 와 저장해둘게요 저희 탐험 다녀올게요 탐험 좀 하고 갔다 올게요 네 무서우면 얘기해요 탐험 다 무서우면 같이 가고 난 나무좀 패고 있을게요 우리집에 고기 많은데 물 마셔야겠다 물 어디있지? 물 해놓은게 있을건데? 물 다 오셨네 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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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부셔버려 시선 왜요 인종이랑 인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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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네 수상하게 생겼어 그의 물어였이냐 거북이 잡아야겠다 제이씨안녕하세요 너무 즐거워 보여 어 나 죽는다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니 생일 선물로 마이크는 사줄까? 그냥 물 내놔 야 물 내놔 물 없어 아 물 없어 와 죽을 뻔했다 배고프고 목말라 배고프고 목말라 와 저승 갈군 와 이거 고기 다 상했나보다 아니 제이실도 들어야지 제이실도 들어야지 제이실도 들어야지 혼자 고기 겁나 먹어 흐흐흐흫 뭔 소리야 어디 돌연별이다 어? 반응해 뭐야 뭐야 쟤 뭐야 여기 돌연별이 세 마리 있어요 할머니 살려주세요 어디갔어요? 어느 쪽인데 그냥 튀어 튀어 흫 힛 힛 힛 힛 힛 힛 힛 힛 이거 전기톱을 먼저 구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전기톱을 어떻게 구해요? 아 다 안다고 한거 아니였어? 아니 저희 그냥 허겁지겁 엔딩만 봐가지고 아 전기톱은 없기 쉬울거에요 근데 나 기억이 안나가지고 그거 봐야돼 어딘지 아 하도 오랜만에 저도 접해가지고 저기 깃발에 있다는데요? 저기 노란깃발? 그 우리 짚라인 타고 온대 쪽 요기요기 오십쇼 예 저기 노란깃발 우리 짚라인 타고 온대 있네 다시 가봅시다 네네 가자 가자 힛 힛 힛 어 인정이 소리나는데 이쪽길이었나? 어 야 게임플레이 있을걸요? 저기 저기 다들 저기있네요 어머 사람 살려 나도 죽었어 사람 살려 빨리 저기요 살려줍쇼 살려줍쇼 어 감사합니다 오 일어났다 어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어디계시 다 오셨어요? 여기 제이시도 있어 야 너 빨리와 빨리 여기 빨리와 아니 그거 잠깐만요 아 나도 감도 다시 봐볼께요 거기 컨트롤 설정 들어가볼래요? 컨트롤 설정에 마우스 한번 들어가봐요 어 이게 X감도 Y감도 줄이면 될걸요? 저거랑 마우스 마우스랑 세개 다 봐봐요 어 이게 뭐지 인정이다 어 맘보기는 언제 오졌구나 뭐 오고 있어? 확인해봐요 한번 오 오 애들 언제 왔어? 야 너는 언제 왔냐? 여기 엄청 많아 이게 어디야? 아 일단 뒤들러 일단 뒤들러 이게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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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씻고 올게요 피를 뒤집어 써가지구 다 모였어요? 네 잠깐만요 어? 도끼가 없어? 도끼 없으면 안되는데? 도끼 어디갔어요? 갑옷 입어야 되는데 이거 다 썰면 안되는데 갑옷 만들어야지 썰지 말고 갑옷 만들어야지 죄송해요 불 지필까? 어? 나는 갑옷 조금 있어서 여러분들 갑옷 좀 입으세요 저기 집에 가면 또 갑옷 뼈 갑옷 있을거에요 그것도 입어요 맘대로 써도 되니까 이거 배고프면 이거 잘라서 밥 먹어요 아 나 진짜 혼잣말하고 있었네 이거 배고프면 잘라서 드세요 지금 퍽이 지어있는 사람 퍽이 지어있는 사람 있으면 잘라주세요 내가 다리 하나 올려놨어 너 이따 먹어 등산 건데 haul 베 Queens 다들 배를 채웠나요? 야 너 먹어 카사나 어디셨네? 여기 casteNETية 카타나 자린가? 아 여기 카타나 자리 같은데 제이씨 여기 카타나 있어요 길을 잘 모르는데 같이 가요 그러면 제이님이 좀 길 안내해주면 될 것 같은데 안내해주신대요 얼른 갑시다 갑시다 포고싱 가시죠 제가 뒤에 갈게요 인종이 진짜 인종이 진짜 아 여기 있어 뭐야 너 어떻게 올라가는거야 아 여기 여기 밧줄있네 쌓꽃이네 완전 쌓꽃이네 제이님 보수인데 예전에 탈모님이 생각나는구만 카타나 참 어디까지 쏘는거지 나 꼈어 손 점점 되있지않나 어 안 보여 길이 안보여 나 혼자 길 잃었네 나 혼자 길 잃었네 나 혼자 길 잃었네 나 혼자 길 잃었어 나 혼자 길 잃었네 안보여 아 아 어오 갑자기 이렇게 여기 손전등 있는대로 가나 눈전 아 이거 핫불어든데 진짜? 저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하나도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어 나 길 잃어먹었다 근데 여긴 어디지? 네? 여긴 어디 난 누구? 사람 살려 아 그건 예전 얘기죠 저 지금 몇 달 만에 왔단 말이에요 다들 어디 계세요? 수수 뭐 뭐 보고 오면 돼요 손 줍자 어? 저기 오로 계신 것 같은데? 저 옆으로 긴다 뭐야 그럼 저분은? 한 분이 나갔다 들어온다 그랬는데 아니 여기 오 오 한 분은 어떡하지? 아까 다시 온다는 사람 있었는데? 오 또 왔네 한 분이 한 분 또 왔네 아 그렇군요 다들 부자야? 이거 죽고 가는 거 맞죠? 다들 죽고 있지? 네 네 나 이거 앉는 키가 기억 안 난다 나 이거 앉는 키가 기억 안 난다 아 여기다 어 핵불 만들어야죠 나한테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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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t 오우 엔딩은 옛날에 다 봤어요 여기는 그냥 힐링하는 곳이에요 집 지우고 지우시고 인종이 잡고 노시면 돼요 안녕 어딨다 햇불 하나 있어야겠는데 오우 쏘리 쏘리 나이도 오른쪽에 들고싶은데 여기 여기부터 가위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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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겨 어 다들.. 갑자기 왜 멈췄죠? 여보세요? 왜? 갑자기 왜 다들 멈췄어? 제이씨 왜 그러세요? 용역 보고 계신 거 아니야? 어? 손에 불타고 있는디? 손이 불타고 있다. 뭐 하고 계신가 보네. 어? 렉! 어? 렉! 누구 들어오나 보다. 어? 렉! 어? 사라졌어. 사라졌어. 뭐지? 왜 우리 여기 남겨놓고 사라지는 건 뭐지? 저희 갇혔어요. 어? 어 일단 지금 뭐뭐 얻었어요? 다 얻었어요? 저희 카타나랑 손전등이요. 아 전기톱은? 아직이요. 전기톱이 어디 있었더라? 공격 한 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불 지피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갈까요? 제이님 어딨어? 어? 제이씨. 어 제이씨 저기 바깥에 계신데? 아 저 아까 저장한 데에서 나오는가 보다. 설마 제이님 저장 안된거 아니죠? 아니 우리 여기서 저장할까? 잠깐만 여기서 저장해요. 느낌이 쎄하다. 저장하자. 기다려봐. 임시 쉼터 만들어. 다들 힘을 하나로 모아. 저장해. 저장하자. 됐다. 왜 너 불 피우고 있어? 저장 불 피우니까 렉 걸려. 다들 왜 손에서 불이 나요? 김님 지금 여기 오고 계신건가? 오 렉. 왜 제이씨 나가셨어. 아 진짜야? 일단 그럼 나갈까? 전기터브 여기였나? 잠깐만요. 제가 공격 좀 보고 있을게요. 안되겠다. 내가 공격 봐야지. 아 핸드폰으로 보면 되구나. 핸드폰 왜지? 그냥 구경하려고 하자. 만들어봅시다. 저는 만난체험이 어디있지? 전기터기 어디있지? 너 알아? 너 근데 불 껐어? 전기. 전기금. 손이 너 손에 불 못 떴어. 왜 걸렸어. 잘 걸렸어. 제이 씨. 진짜 나 아주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대 지도가 어디있지? 어 여기 아닌거 같아 제이님은 어떻게 됐대요? 제이님 어딨어? 뭔일이야? 지도를 보면서 나가야겠는데? 어 누가 불 좀 피워서 앞장 쓸래요? 일단 나가죠 일단 나갑시다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닌거 맞아 근데? 어? 나가는 길은 다른 곳이래요 수수모멋이 따라갈게요 여기 수수님 따라갑시다 여기 틱틱틱틱 작업 다시 잡아봐라 이리와 나 랩 어? 렉 왜이렇게 심해졌어? 뒤에 식인종 어? 렉 너무 심한데?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아 이거 불빛때문인가? 렉 엄청 심하네? 불쌍하네? 원래 이렇게 렉이 안걸리는 게임인데? 와 렉 너무 심하다 화면 아예 안되신데? 화면이 안돌아가네?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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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렉 너무 심하다 원래 렉 안걸리는데? 화면이 안돌아가네 화면이 안돌아가네 아우 멋쾌 화면 안돌아가네 화면이 안돌아가네 켜지지도 않았어 뭐..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들려? 게임 튕긴거같은데 다시 따라갈게요 와 랩 진짜 심하다 내가 이렇게 얄거리는 게임이 아닌데 뭐야 아직도 멈춰있는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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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트 써서 이런거 아니야? 누가 치트 썼어 이거 아 죽겠다 멈췄는데 와 게임 멈췄는데 잘하다가 멈췄네 호스트 튕기면 다 튕기는데 나가야될거 같은데 아 짜증나 멈췄어 아 소리만 나네 꺼 꺼 꺼 짜증나 다시 해 다시 껐다 키는게 빠르겠다 내가 작업관리자도 안 켜지고 내 컴퓨터 문제야? 아 속 터져 컴 멈췄는데 작업관리자도 안 나오네 와우 와우 뭐야 이거 오우 망했다 필름하려고 했더니 스트레스 꺼지지도 않고 이거 뭐야 게임 알트탭도 안 돌려 아 짜증나 뭐야 이거 응답 없어 뭐야 뭐 때문에 응답 없는거야 아 랩 곤리는 게임이 아닌데 왜 이렇게 곤려 씨 탁탁진하네 내가 뒷코 오라니까 내가 뒷코 오라니까 여섯명은 너무 많은가 보다 다섯명으로 줄여야겠다 저장하는 사람들 다 튕겼겠는데 희한하네 희한하네 이제 거기서 렉 걸려서 멈춰버리냐 이제 거기서 렉 걸려서 멈춰버리냐 희한하네 희한하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배 안고파요? 아 안보여 불 좀 피워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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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들 안 울려나? 아 아까 멈춰버려가지고 깜짝 놀랐네 오 제이님 다시 왔다 살해 으응 자 활이미리 만들까? 뭐 이리 거져 어디 있지? 땡 땡 땡 땡 땡 어..다른분들 안 들어오네요 그냥 우리 여기 중고래서 나갈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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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통 석유통 여기있는거 먹었어요? 오키오키 꼬고씽 꼬고씽 어 길눈이 아우 침침해가지고 아우 잘 보이지가 않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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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등산돌끼 있어야 되는데? 등산돌끼 없죠? 그럼 반대로 나가야 되는데 어 여기로 못나갈걸? 다른길로 나가자 두툼 에이 아웅 어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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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잉? 나 길 잃어먹었네? 어? 나 어디 빠졌어? 길 잃어먹었어요 나 갑자기 물에 빠졌어 괜히 따라왔어 여기 나 그냥 집에 있을걸 무서워요 왔던 길로 나가야 되지 않나? 안보여 화면 너무 어두워 화면 너무 어두워 정리 쫀득하네 하나 남겨 사람 살려 하하 시끌벅착한 여성분들이 없으니까 아쉬운데? 오 나왔다 나왔다 그 여성분들 어디갔나 아까 그 여성분들은 안들어왔나보네 시끌벅적하고 좋았는데 살살 서버가 뭐죠? 깜짝이야 너무 어려워 아 깜짝이야 오우 길 잘 안보인다 이건 뭐지? 엄마야 엄마야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무서워요 아니 하루 오랜만이라 너무 무서워 어머 여기 혼자는 절대 못오겠어 집에 가서 맛있는 밥이나 먹어야지 은이가 만들어놓은 고기나 먹어야겠다 원래 이행기장이네? 어 그러면 집라인 타고 집으로 가자 일단 집라인 어디있지? 어두우니까 길눈이 어둡네 이거 라면증 생겼나? 보이지가 않아 어우 추워 추운데 우리 불 좀 피울까요? 술 한잔 할까? 여기 집라인 있잖아 집라인 어디있어요? 아이 따뜻해 아이 따뜻하자 여기 비행기 옆에 집라인 있는데 굳이 집에 안 뛰어가도 되는데 집라인 타고 한 번에 가죠 아 여기 길 길이 안보여 어두워 아 불 불 불 불 비행기 여기 있으니까 안 돼 집나는 어디있냐? 여기 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와우 꿀잼 밥 먹으러 갈까요? 집에 고기 많은데 우리집 놀러올래? 고기 먹고 갈래? 우리집에 고기.. 누가 이렇게 식인중을 잔뜩 널어놨니 우리집에 우리 토끼 잘 있나? 토끼 어디있지? 아 우리아기들 잘 있었어요? 새끼 많이 낳았네? 토끼집 다시 만들어야겠다 토끼집 더 만들어줘야겠는데 다른 분들은 어디계세요? 여기 물도.. 여기 물은 옆에.. 여기있어요 물은 여기있다 물도 좀 드시고 그러세요 고기는 저세 꺼내드시고 이거 집 부시고 싶으면은 새로 짓고 싶으면 여기 부셔도 되거든요? 짓고 싶으면 알아서 하세요 이제 여기 만든 사람들이 안들어오니까 아까 누가 무전기 안들린다 했던거 같은데 다른 분들 어디계시지? 론님은 어디계시나? 아.. 여기계시는구나 편하게 놀다오세요 편하게 놀다오세요 여기 주변에 만들어놓은게 많아서 갔다 서셔도 돼요 집을 리모델링을 좀 해볼까? 어 토끼집 없는데? 토끼 꺾였어요 토끼집이 없어 어? 어? 들어가나? 토끼집 만들어줘야겠다 밖에다가 2층 뷰에도? 어? 들어갔어요? 오 대박 신기하네 우리 애기들 토끼 너무 저기 집이 좁은거 같애 응 바꿔줘야지 어따가서 집을 만들어볼까? 여기있는 콜라 드셔도 돼요? 내가 원래 여기 카페로 꾸미려고 이거 먹거리로 여기 냅뒀구나 오키오키 나뭇가지 모으는거 하나 만들어야겠다 나뭇가지의 술처럼 잠수어 아 이거 어떻게 갈아입지? 이거 빼야지 이거 이거 어떻게 빼더라? 이거 빼는 방법 아시는 분? 아 나 기억이 안나 아 당장 해제가 있는데? 아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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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실수로 물에 들어가지고 아 끄읍 여기 적고 저기로 다 안 되나요? 어 아 지금 여기저기 저장고 집을 꾸미자 집을 꾸미자 집을 꾸미자 오 땡큐 자리 집을 꾸미자 나뭇가지 왜 이렇게 많이 자랐어? 친입자다! 친입자가 들어왔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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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각자 각자 집 짓고 삽시다 이제 땅은 많고 자재는 널렸어요 저장 한 번 해야지 저장 한 번 해야지 이거 왜 괜찮아? 이거 저장은 저만 하는 거예요? 저장은? 아이젠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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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간 무기가 오래 되는데? 말인지 넌 모르는가 봐 얍 물발 아 별이 갑자기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고질병이야 고질병 프렌치불도 고질병 아우 더럽게 안봤네 와우 빠르다 얍 난 별이 안 아파해 그냥 조금 힘들었던거야 별이 괜찮네 다시 잘 자야 별이 보여줄까? 별이 안보이네 별이야 우리 별이 이리로 와봐요 이리로 와봐요 고맙다 택택했어요 참고하셨어요 왜요 평생 건강하게 잘 키워야죠 깨소깨소 어 별이 얼굴 안보이네 또 내가 가렸잖아 어 그렇겠지 마음이 아프겠지 읏 뭐가 막 가린대 자 됐냐? 됐냐? 우리 애기 꿀잠 자고 있어 그래요 그래요 내 별이 영상 많이 올려줄게요 엄청 많아 별이 영상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네네 여기 옆에 집 부셔달라고 하면 집 부셔줄게요 아니면 딴 데에 살아도 돼요 편한대로 어차피 여기는 계속 있는 방이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십쇼 벌써 여긴 85일제예요 그 펜도 너무 귀엽지 방을 버리다녀 다시 예쁘게 꾸미고 있는 건데 별이 귀여운 거 되게 많아요 아 그러시구나 어허피 조심해요 필링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가 어디 있지 아 내가 옆에다 집을 또 지었구나 아 여기 식당이네 여기 식당이네 여기 식당이네 여기 식당이네 자 오실래요 그럼 그럼 끊겨요 말 안 해도 됨 귀찮으면 그냥 안 오셔도 되고요 근데 링크 없게 보내주죠? 아 진짜로? 그럼 그냥 체킹해요 끄 끄 끄 끄 끄 끄 아 노 노 방송하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말 하는 거 뿐 흐흐흐흐 흐흐흐 끄 끄 끄 끄 흐흐 흐흐 만년 쪼레 이에요 흐흐흪흐흐 아니 여기가 타이핑 치려면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떼어줘야 돼가지고 한국말이 안써져 그렇게 영어 할 수 없잖아 아 원래는 타이핑 잘하지 다른 애들이 나보고 야 누나 타이핑 진짜 빠르네요 막 이러는데 아 여기는 이렇게 한글씩 띄워줘야 돼서 한글 치려면 그래가봐 루지 루지 갖고 그쵸? 그쵸? 아 이게 힐링이지 내가 정점에 서있는거 아 거기 오버워치 가면 내가 정점이 아니잖아 강 강 강 하도에 있는 거 그 여기선 내가 최고봉이여 여기선 내가 제일 부자고 내가 제일 쎄 여리 너무 귀여워 뭐라고? 뭐라고? 좀 내려줄까? 내 얼굴 빼버릴까? 이러면 되겠지? 내 팔 치워 각자 즐겁게 놀아봐요 크크크크크 말하면 잠깐씩 켜드릴게요 별이 귀엽지? 별이 봐요 나 한 손으로 할 수 있어 내 팔이 별이를 가리는구만 아 깜짝이야 팔 속이 안 싶다 지금 부.. 부시고 싶어요? 그렇다 실수도 하도 부셔서 꺼나요 손아유 별이 얼굴 제대로 보여줄까? 힐링이라도 좀 시켜줄까? 나만 힐링하면 안되지 별이 좀 귀찮죠 아! 아이고 좀 그래도 우리의 만세코스는 별이지잖아요 이 방송의 핵심은 별이죠 됐다 아 더워 별이 잘 보이지? 카토님 별이 잘 보이죠? 오케이 아 더워 노.. 노블리스 오블리제 난 부자니까 난 여기서 부자니까 오블리제 오블리제 아.. 사줄게요 토 또 토끼 빼고 어 그것도 내꺼 외로워서 그말 여기저기 만들 어찌요 부시고 새로 지어도 돼요 맘대로 하셔요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르와 아 아 아 아 와장장 . ㅋ ㅋ ㅋ ㅋ ㅋ ㅋ 누가 만들어놓은 건지 기억이 안나는데 뷰 뷰 보러 오세요 울집 뷰 맛집 뷰 뷰 뷰 뷰 뷰 뷰 뷰 헛나 돌.. 돌린 결과 넵 많이 돌림 별이? 모르겠어. 별이 엄마 보고싶었는데 안보여주더라구요. 별이 누구에요? 이건 뭐야? 근데 별이만큼 이쁜 프렌치 블독은 못봤어. 별이가 진짜 제일 이뻐요. 다른 사람들도 지나가면 별이 너무 이쁘다 그래. 별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벌써 10살이라서 별이 20살까지 살아야되는데 그래야지 안슬픈데 아 왠일로 어머님이라 그래. 차야 엄빠 엄빠 엄마 아빠 저 저 나무가 다 다 가렸네 원래 뚫 뚫림 귤 귤 인데 저 멀리도 제가 귤 맛집 세근데 있어요. 그쵸 20년 짧긴 하지 근데 너무 기대하면 실망도 크니까 그쵸 우리 공주 우리 공주 쳐다보고 있어. 눈뜨고 있었네. 아 오늘부터 수의사할게요. 나도 직업도 별이 때문에 선택했잖아. 지금 일하는 것도 별이 좋겠네. vertex 여기 prophesy 흉 흉 Subscribers 펜 어? 그랬어요? 몰랐네 넘.. 시트 넘었으면 재미.. 없..는..뎅 전 무시트 전 무시트 흐흫 햄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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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피범벅 됐잖아 전기톱은 이게 안좋아 다음부턴 한조다 왜 풀어 대체 흐흫 흐흫 여길 봐주시다니 흐흫 영광이 흐흫 아 방금 별이 긁고있어요 지금 저때 찐빵같은 얼굴이 진짜 핵 귀여운데 별이 이게 긁을때 얼굴 찌부대거든 그때 제일 귀여워 찐빵 찐빵 흐흫 안 먹어 이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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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토끼로 죽어볼래? 흐흫 별이 간지러운가보자 내가 목욕시켜준다 그랬는데 또 깜빡했네 별이 목욕시켜야돼 별이가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보습을 많이 해줘야돼 별이 뭔 사람 보고 있어요? 수영좀 해야돼 수영좀 해야돼 수영좀 해야돼 왜 앞에 안보인다 눈이 침침해 이거 여기로 봐야겠다 침침하니 눈 별이가 우월해요 흐흫 ㅋㅋ 뱀기요 뱀기요 하다본다 뱀기요 어? 별이 별이 더운가봐요 이불에서 내려왔다 별이 더우면 밖에서 물 한잔하고 올까? 뱀기요 오오 뱀기요 나이스 별이 별이 다리 피고있는거봐 너무 귀엽지않아? 별이 봐 다리 저럴때가 제일 귀여워 슈퍼맨 별이 됐겠네 별이 됐겠네 나중에 다 편집해서 보여줄게요 별이의 귀여움 아까 게임이 시작 전에 했었는데 별이가 공놀이 하고싶다 그래가지고 별이 될거라고 아 마다시보기하면 되는구나 ㅋㅋ 지금은 어차피 모두 그대로 토끼 다 데리고 가야되는데 너무 귀찮아 방종해야 다시 볼 수 있잖아 오늘껀데 사람 안보여 이렇게 조그만데 야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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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 엉덩이나 봐봐요 죄송해요 생긴 안되니까 나 예전에 길 가는데 누가 그런 말 한적 있는데 유튜브 해봐요 유튜브 별이 데리고 유튜브 하라고 스타가 될 상이라면서 진짜 웃겼는데 근데 유튜브는 하지만 영 별이 미모를 팔아서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고맙고맙 아 웃 우리 별이 극성뺨 하나 생겼네 하토님한테 나중에 간식 사달라 그래 우리 별이는 간식 주면 아주 환장하지 자 새끼 났자 자 근데 별이는 원래 사람을 좋아해서 그냥 그냥 좋아해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줘도 뭐 그냥 좋아하시지 어 가실거에요 별이씨 조심해서 가요 별이 불편하대 아마 좋아할걸요 별이는 다 좋아해 사랑 별이가 싫어하는 사람은 못봤어 뭐 그냥 좋아 ㅅ 아 그럼 원래 저렇게 이쁜 애들 이쁜 애들 성격도 좋다고요 별이 성격 개좋아 내가 본받아야돼 별자들이랑 큐띠하네 아 겁나 웃겨 별이 더워서 밑에 있구나 별아 문 열어줄까? 물 마시고 올래? 오 나이스 에디션 인 인종 이종 둘러다 드려 요? 3 2 2 2 2 2 야 이거 어떻게 꽂는 거였지? 아 그치 별이 밀당 쩔지 한조 연습 여기서 하면 돼 겁나 빨라 아 내 화살 아 예전에 해사도 잘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뭐냐 화살 저렇게 날아가는 거 실화냐 게임 빨라 아 나 이거 마우스 감독 너무 빨라 마우스 감독 진짜 빨라 게이밍 여기서 잘하면 대박이지 오예 헤드샷 으これ 돼죠 한 방 화살 만들어야지 뼈 화살 만들어야지 그거 누가 만들어놨던데? 도망간다 왔어 헤드샷 어? 아 하살이 없어 하살내놔 이 자식아 하살내놔 덜덜하다 900포인트 내가 아는 애 지금 13000포인트 있다던데 아 죽었어 아 베리 대책이 안다 베리 대책이 났죠? 베리 대책 베리 대책이 난거 같애 저기 이불 옆에 있어가지고 안 들리나 보다 괜찮네 코에 뭐 들어갔나? 지금 털갈이 할 때라서 아마 막 입에 들어가고 코에 들어가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요 만일 별이 아팠으면 내 지금 게임 안하고 있지 재채기 정도는 괜찮다고 우리도 재채기 하잖아 나 힘 세지? 이정도는 거뜬하지 별이 잔대 얼굴 보여주는 거 귀찮았나 보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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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채기 나만 쪼셔버려 아 그렇게 됐잖아 채연이요 발 발 아 그걸 또 봤어? 아유 진짜 사람이 틀릴수도 있지 그걸 일단 제대로 봤네 또 아 진짜 아 진짜 그걸 또 봤네 열어버려 아 못줍네 냉착미 냉착미 뭔데 아니 아까 와가지고 어? 초딩인지 중딩인지도 날 놀리던데 에잇 칵테일씨 슬프다 이 녀석 이 녀석 두고보자 근데 나 혼자 먹을거야 나 혼자 먹을거야 아무것도 나 혼자 먹을거야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어떻게 먹는거더라 이거 그냥 먹는거야 아 어 어 별이 나 쳐다보고 있다 진짜 해 귀여운데 이거 보여줄까요? 이거만 보고 가 둘이 귀여워 별이 엄마 봐봐요 별이 카메라만 켜면은 애가 보기 싫어하네 별이 이러고 있다 지금 보이나? 별이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 있어요? 나 쳐다보고 있어 별이 아주 그냥 나한테 폭 빠져 산다니까 스 도착 백종을 한 사람 뭐 하니 아 대박 별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혼자 뭐하나 싶긴 하겠다 혼자 말 계속하니까 벌레? 벌레? 왜? 네, 한방에 있겠지? 한방에 있겠지? 다녀오십쇼 한방에 있겠지? 한방에 있겠지?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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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여기 봐야 돼 이제 도마뱀 이뻐 도마뱀 이뻐 도마뱀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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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뱀 이뻐 도마뱀 이뻐 도마뱀 이뻐 여전 노하다고 뭐 좀? 아 여전히 되는거 도마뱀 이뻐 도마뱀 이뻐 도마뱀 이뻐 도마뱀 이뻐 도마뱀 이뻐 뼈 화살 어딨지? 화살 어떻게 만들지? 뼈 5개 깃털 5개 깃털? 깃털이라고라? 깃털이 어딨지? 뼈 5개 깃털이 어딨지? 뼈 5개 깃털이 어딨지? 뼈 5개 깃털이 어딨지? 뼈 6개 깃털이 어딨지? 뼈 5개 깃털이 어딨지? 아, 버린거구나. 블루베리나 먹어야지. 이거만 없을 수 있을까? 자신 없는데? 왜 나무 안 짜려? 이 나무가 안 짰는데? 이 거를 망할 나무. 이거를 놀담을 다시 깔아야 되겠다. 이걸로 망할 수 있을까? Three 스크래치 에이 자자자자자자자자 쉬어 쉬어 이 돌담김은 내가 줬어 이렇게 돌을 깨면 손녀 안나오나? 동덕이 동덕이 동덕이다 동덕이 이곳이 바로 힐링이다 감사합니다. 이 나무까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 이거 버그 다 고쳤나보네. 이 나무 다 뺐다. 이 나무 싹쓸이. 이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불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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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야? 이것만은 안 꺼내려고 했는데 어떻게든가 이것만은 어떡해 왜 이래 아옹 오오 야 자리나 오지 고마아아 아 아 아 겁나 도망가 아 겁나 웃겨 캠프파이어 할래요? 아 으음 Δ ?, 으음 으음 뒤에서 킹불바 열어라는데 안녕하세요 어 글쎄요 그냥 별 좋아해서 별 보는거 좋아해서? 큰 의미는 없어요 파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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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아 배가 고파 잠깐 후퇴 배가 고파 잠깐 후퇴 밥 먹고 올게 전기톱이 최고예요 그 외엔 다 쓸모없어 못 쓸모야 못 쓸모 그 다음이 지뢰죠 지뢰 애들 한방이라서 어 쟤 죽었다 지온젤 죽었대요 쌤통이다 트였어요 트였어 튀다가 죽었어 여기 죽어있네 도망가던 애 아 깜짝이야 도망가던 애 죽어 하살이나 되어라 야 야 야 너 뒤졌어 진짜 아 아 너 진짜 아 너 진짜 죽는다 진짜 아 죽어 아 아 아 아 아 참 교육당했대 야 뭐야 너는 멍충아 이 멍충이 뭐야 아 참 조급 저당 아 그쵸 되지야 되지 겁나 세요 아하 헬로우 안녕 안녕 너 내 화살이 되어라 얏 무사히 뭐이러 아 얘네 진짜 빨라요 대박 빨라 어 여기 또 죽어있네 이 바보 바보 또 죽어있잖아 배털 좀 모였나 배털 없나 배털 없잖아 아직 이거 좀 많이 좀 만들어야겠다 배털 좀 많이 만져 배털 좀 많이 만져 또 만져 또 만져 완전 만져 또 만져 또 만져 걸려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지 걸력 싫어하는 사람 있어? 그냥 다 좋아하지 애기 야 야 죽어라 아직 살아있네 마무리 Ya 거울간 전통이 약간 пов리집이네 오 오 오오 나중에 여기서 기타 주우세요 저장 아 내가 몰려 머리통 치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 기분 나빠 뭐야 뭐야 어 기분 나빠 에베베베베 아 여기 우리 둘 뿐인가 여 여기 우리 둘 뿐 다들 나갔나 그리고 넌 헤헤 울 그리고 신나 라이베 언능 타밍하고 같이 놀아요 헉 그리고 그들이 몸 좀 씻고 와야겠다. 씻어야지. 씻고 나야겠다. 이 지레에 애들이 걸릴때 쾌감이 장난아니에요. 엄청 행복하다고. 아 밥을 마셔야다.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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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여기 불 피웠어. 지나가다가 하영당했네 아 겁나 웃겼다 니 맛에 하는거지 고기 먹자 오래된거 먹어야지 아유 맛있다 우리 토깽이들 행복하게 살아요 어 왜 너는 혼자야 혼자 외롭게 있어 누가 잡아먹은거 같은데 누가 토깽이 잡아먹었네 그러지 않고서야 아이고 내가 실수로 풀어놨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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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토끼 한 마리 없어졌다 아이고 아이고 토끼 잡으러 가야지 새다 안녕 깃털좀 주고가 어 새들 많이 온다 오오 깃털깃털 깃털이다 오예 깃털 이제 하나 더 만들어야지 좋았어 오 이제 새들도 놀러오고 딱 좋다 딱 좋다 오 좋아 좋아 이것이 힐링이지 물 좀 마실까 비가 안오네 기후지에라도 지내야 되나 오 오 오 라벤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디예요? 여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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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알아서 저장 잘하고 있구나? 나도 저장해야지 희철이 뭐해? 다가가가가가가가가가 쓸데없는것좀 뿌실까? 아 깜짝이야 여기 어떻게 올라가더라? 비켜봐 얘들아 비켜 깜짝이야 자, 빛나인 좀 타볼까? 야호! 와우, 죽인다! 아, 겁나 재밌다! 아, 빛나인 재밌어 자, 빛나인 내가 주면 되지 어, 기, 기어기 텐트 두 개 있는 굳이 이면 맞아요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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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은 게 작년이라 기억 기억이 여기 부셔버릴까? 다른 사람 지우라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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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열심히 만들어야지 어, 깃털이다 시영이 바지를 찌자 아, 이거 바다비 왜 바다비지 참 받아놔 볼까? 오션뷰 이곳이 진정한 힐링 게임이지 자, 안녕 놀랬구나 어휴 어휴 이즈 어? 약이잖아? 어? 약이잖아? 어? 약이잖아? 뭐지? 아, 일단 가보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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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영차기 영차 영치기 영차 으쌰 갑니다 여기가 제일 좋지 첫째 집이 제일 최고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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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해놨다? 누가 맞는지 아이템 갖고 끝이야 아 나 갑옷 다 부서졌네? 봐봐 새로 맞춰야 되잖아 오 이거 어지러워요 겁나 높아 떨어지면 뒤진다 손 아기 힘 짱이다 짱 윤종이도 올 때 됐는데 이렇게 양만 옮겼는데 벌써 감이 돼갈려 그러네 아 이거 잘해놨다 애들이 진짜 잘 만들어놨네 간다 앙 나무 나무 배버려 나무 배버려 이거 땜에 집 라인이 안타지잖아 바이바이 자신 잘하지 못하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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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안 들어지잖아 여기도 여기도 무단 훔치는건 부서지겠어 아 넥 ㅈ 한 마리. 길어버리세요. 길어버리세요. 잠시 재밌게 놀고 계세요. 길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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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벌써 2시야? 시간 순삭이네. 얘들아 왔어? 길어버리세요. 아야. 아야. 아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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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가슴. 아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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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하. 가슴. 잠시만요 공중이나 먹고 말이야 못된 것들이야 잠깐 잠깐 타임 타임 아쉽니다 잠시만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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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네 나 죽네 나 죽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arm 여기 뼈각 만들어야겠다. 뼈각 만들어야지. 뼈각 만들어야지. 뼈각 만들어야지. 나도 그냥 끔찍한 애들이야 그냥 끔찍한 애들이야 아... 얻으면 바로 인시심표로 저장해요. 아 이거 별 왜 똑같았어? 아 누구나 꺼내줘. 집에 복이 있어요. 형. 하나 둘 셋 넷 넷 넷 넷. 뼈랑. 촤. 오랜만에 하니까 했다네. 어. 나도 죽어. 나도 죽어. 나도 죽어. 나도 죽어. 나도 죽어. 나도 죽어. 그러고 있어. 아 왜 이렇게 배고파 계속. 아 배부르다 아 길망 이거 많은데? 썰매? 겁나 많은데? 썰매 겁나 많아 아무거나 죽어봐요 캠프 파이어 아 아까 귀여운 아가씨들 있어서 좋았는데 너무 아쉽다 걔네 왜 다시 안들어왔을까 같이 하고싶었는데 같이 하고싶었는데 이 게임에 여자들이 흔치가 않은데 말이야 궁금 많은가? 어 아무것도 안보여 어 나 아무것도 안보여 예스 예스 이 방도 엔딩 봤나? 기억이 안나네 모르겠다 그냥 해 아 이게 있는거 보니깐 엔딩 본거구나 근데 왜 보스 몹 안나오지? 여기 안나오 여기 여기 본거 같은데 지금 굳이 될 때인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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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구십 며칠째인데? 하이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손 주우려고 엔딩 본지 안본지 어떻게 알죠? 그러고 보니 보스 몹이 안나오네? 소고기 안나오는거 보니 애매하다 소고기 안나오네 소고기 안나오네 소고기 안나오네 소고기 안나오네 소고기 안나오네 고기 안나오네 소고기 안나오네 아 아파 아파 아 끝나봐 으악 죽어 아니 아 아파 하아판 잡히면 죽는다 잡히면 죽는다 잡히면 죽는다 잡히면 죽는다 멍청이 바보래요 바보래요 하하 바보래요 멍청이 죽어 내 지뢰로 다 잡아주면 안 돼 바보래요 바보래요 멍청이래요 멍청이 죽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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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을비시오 일비시오 쏟아 냄별 냄별라 냄별라이 몸충아 일로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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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딜 인하를 하나로 사야해 와 아주 다이치구나 어디가? 이거 빠른데 무사히 모니터인줄? 겁나 빨라 1년 15년 동안 2년 12년 12년 3년 아멘 어? 별이씨? 어저께 왔자녀 아이고 귀여워 거기 아무것도 없어 별아 짐 라인 사보세요 개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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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높은 데에서 뷰보면 겁나 이뻐요 안 보여 왜 옆에 눈이 뜯고 걍 흐흫 아 팔에 꼬여 아 도련펜이가 안나오지. 도련펜이가 별로 안나오지. 잠시 깜짝놀어 처리가 보입니다 쓰레기는 태웁시다 보스가 안나오는거 보니 엔딩 안보았을라 이상하네 보스가 안나오는거 보니 왜 보스 안나오지 왜 보스 안나오지 나 하이 하이 소련 보스요 ga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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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럼 찐보스 여자애 변신한거 빈챈님 어서오세요 얍 빈챈 한눈 마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토끼 새끼 났나? 새끼 안났어? 화살을 만들자 화살을 만들자 화살 만들자 화살 만들어야 되는데 배터리 되게 안나오네 뭐였지? 뭐였지? 아, 둘 많이 모았구나? 아, 막대기가 없네? 여기 뭐 있나? 뭐 잡혔나? 토끼다! 엄마를 키워줄게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풍족 오오오 짜잔 킬링캠 딱 딱 이렇게 화살만 골라야겠다 화살만 골라야겠다 화살 필요하신 분? 주의하심 Taking 그냥 다시 두덕 어디이세요? 지직지직 나와라 오바 어디계시죠? 어디있냐? 뼈가 어디있어? 어디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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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낌없이 주는 나무 방금 만들었어요 따끔 따끔 노블리스 오블리스 여기서 실천하는거야 떼어서 또 만들어야지 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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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꺄어처러 떼어서 떼어 뼈가 없다. 집에서 뼈살 만들어왔야지. 뼈살 5개. 어, 기탈. 어, 막대기 없어. 아, 막대기 아직도 안 돼. 아, 그렇게 중간이 아프다.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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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침 숨소리 뭐가 들렸는데? 뭐가 들렸는데? 시원한 느낌 상금 드시고 지어도 돼요 맘에 그 는 내 있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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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씀하시면 잠.. 잠..잠깐 건물 파기 켜볼게요 아 힘들어 죽겄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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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도 있으면 진짜 대박인데 흠 낚시는 없지 흠 흠 흠 낚시만 있으면 진짜 흠 여기서 살았다 여기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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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땀 한 땀 필요하면 제 집에서 가져가세요 뷰를 파괴하잖아 뷰를 파괴하잖아 지저분해 보여 지저분해 이것만 해놓고 뷰보러 가야지 지저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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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가져가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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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끓였어요 가져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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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가야지 전투를 하기 전에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고 가야지 내가 간다 내가 간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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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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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라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지? 왜 안 이랬는데? 너무 비껴 쌩둥이 오염 휘 아앜 앗 아앜 이걸로 안 돼 뭐야 이거 술 없나? 술 한잔 해야 될 것 같은데? 꾸미셔도 돼요 잔인한 게임이라니 힐링 게임이에요 나 오늘 힐링 할거야 오늘 게임이 심하냐 이거 오버워치에서 스트레스 받은거 여기서 푸는거죠 타자염병 너무 웃겨 말 말 대면 무전기 써요 집에 가자 집에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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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불 떼야되겠는데? 어 불 떼는게 없네 집에 불 떼는게 없어 어 이거야 포레스트 불 불 불 불 불 불 펴야 돼 불 펴야 돼 불 펴야 돼 기둥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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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리 좀 들어야겠어 요리 좀 들어야겠어 Dash 고춧가루 아이고 다들 추운데 방에 들어와유 얼어 죽어유 방에 불댔어유 들어와유 다들 몸좀 녹이세요 밥도좀 먹고 고기좀 드셔유 지기지기 장가 아우 신난다 아 이거 노래 같이 듣고 싶은데 이거 꽂을 데가 없네 저거 말린건데 고기 타요 그냥 먹어요 저거 말린건데 지기지기 장가 지기지기 장가 다 먹어야겠어요 이거 과목을 Yoga 나무야맨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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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오! 재밌어 어느 집 하다 여기도 나무 많네 여기 썰매 있어요 여기다가 옮겨가지고 저기 가져갈까? 자 난 맨손으로 가져갈게요 가자 어디로 갈까요? 길을 길을 알려주세요 어? 손님? 어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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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불지마 저 손 죽는다 머리에 구멍을 내주겠어 총을 맞아도 안죽어 좀 죽어 까불지마 아싸 바보 바보래요 게임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그래픽이 원래 이렇지가 않은데 왜 꺼리나 설정 잘못되어 있나던데 뭘 꺼야되지 뭘 꺼야되지 왜 이렇게 비니 걸리가 안다 안돼 승리 안 돼 승리 안 돼 낙지 안나와 고기 바람구멍을 내어줄까보다 여기 다시 바꿔야겠다 프레상도로 해놔야되고 어..뭘 낮춰야되지? 유산부인가? 낮있네 음? 어? 원래 이렇게 된가? 안 이랬는데 휴 자 한글기가 안 눌려 어? 저 갑자기 한글이 안 눌려요 말을 못하게 됐네? 병어리가 되었어 진짜 왜 이렇게 밝아졌지? 안 나갈텐데? 밥을 다 타게 됐잖아. 아구 왕쟁이야. 시간 순삭이네요. 벌써 3시라니. 한글이 안 써져 갑자기. 저거 하고 나서. 근데 이렇게 번지질 않았는데. 또 밥 먹어야 되잖아. 아 또 밥 먹어야 되잖아. 또 밥 먹어야 되잖아. 아 여기가 아닌데? 지금. 물 마시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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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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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다 한글 안 써져 사시 사세요 이거 쓴 거구나 한글이 안 써져요 갑자기 사자가 안쳐져 눈치게임? 눈치게임? 호화 높다 호화롭다 뷰티풀 뷰티풀 좋다 4명이 딱 좋네 4명이서 게임하는게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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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지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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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래요? 그거 될걸요? 저기 바다에도 건물 만들어 놓은게 있었는데 내가 부셔놨거든 그게 물속에 있었어요 될거에요 다시 해봐요 이거 부실거에요? 건물파기 켜드려요 부셔봐요 드래istes 포크 포크 부샤부샤 속 시원하다 흐... 티빡티빡 티빠빠빠빠딱 티빠따 손님 맨날 비탈비탈 이 털 왜 이렇게 안 보이지? 희생홈 진짜 희생홈 희생홈 인종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다 역시 잠시만요 잠시만요 인종이 씨가 말랐다 오바 메뉴 남들집 남들 얘들 이렇게 나무 더 있었는데? 우렁각시 나는 우렁각시다 나무나무 나무 나무를 세워주고 튀어 수영 하고 놀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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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새색이 It's alright Eppie 아, 웃겨 왜 이렇게 숱하게 쓰러졌죠. 인종이에게 차별받고 한글 안쳐 쳐 한글 한글 안쳐줘 부호님 신발 이쁘네 안쳐 안쳐 뷰 맛 맛 시옥입니까? 맛? 못했으냐? 뷰 맞지 뷰 뷰 뷰 뷰 좀 더 밤이 되면 예뻐요 뷰 뷰 뷰 흑흑 커피 한잔 해야되는데 커피 한잔 타오시쥬 energies headache 什 백만들 크럽 크랩 브랩 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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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ㅎ 왔다 인종 와이형 뭐하냐 멍청아 아 나 통깨서 테니스 할까? 아씨 빠르다 불안당드 너희 소통해줄것이야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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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다 토끼 야 밥 먹자 야 진짜 향기 왜 봐 아니 이 언니 고개 숙이네 칼질 했더니 와 대박인데 싸움 좀 할 줄 아는 언니인데 왜지 왜 박살박살박살박살박살박 합! 화살 필요하신 분 mod 줄 쓰세요 거짓ọng 필리아 없어? 죽였다네 일념하나 하나 더 가져요 됐어요? 알았어요 여기? 다들 부자잖아 야 예전에 이렇게 애들을 안 빨랐는데? 겁나 빠르네 예전에는 황색팔로 곧잘 죽였는데 잠시만요 저장하러 가야돼 거의 100일이 다 돼간다 안 돼 아? 난조가 상탱탱탱 아 상탱탱탱 아 긴건드 긴건드 틴트둥둥 짜자 사올라라 불꽃이여 오늘 식사 뭔가요 토끼고기네 잘먹겠습니다 냠냠 불꽃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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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덕뇨 깜짝 웃겨 다들 즐기고있어 깜짝 웃고있어 깜짝 웃고있어 깜짝 웃고있어 깜짝 웃고있어 깜짝 웃고있어 안맞아 하나도 나 한전 틀렸다 봤어? 오케이 헤드샷 나이스샷 오예 아 너무 높이 잡았구나 아, 미진이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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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거야? 살은거야? 죽었구나 이거 렌즈볼거 때문에 잘 안맞아 까다롭다 까다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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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언니가 아 진짜 겁나 잘 피해 어디야 봐 까다롭고 뭘 좀 개val고 !!!! 아 아 이 이 이거 왜 이렇게 번지지? 원래 아니랬는데 화면 전화할 때 이렇게 번지냐? 불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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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근데 왜 이렇게 번져 흐흫 아 진짜 안 나갔다 끙땡이다 자 가봅 아 겁나 웃겨 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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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이쪽 지뢰는 무의미한데? 넓은데서 싸고 싶은데 딱 으흑 겁나 웃겨 관역이다 관역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대박 별게 다 있네 두는 좋은 토템이었습니다 마켓이다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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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다음을 영어로 뭐라고 해야지? 어, 다음. 음, 2. 왠? 알, 아, 오? 아니요, 이 게임 2 나온다던데. 올해 나온다던데 언제 나오는지 알아요? 이거. 이 게임. 원래 그 아들 찾는 거잖아요. 이 아들이 이제 이 숲에 다시 온다고 2가 나온대요. 그 2 얘기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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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해손 게임이다 나무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 인간.. 4,5명이 여기를 다 부수고 있다 어? 여기 되게 많이 지었다 어? 여기 되게 많이 지었다 동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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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ção 병영 얍! 얍! 이젠 혼내줄꺼야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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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넘어졌지? 아... 이따 타고 눌러야지 이거 기억이 안 나요. 봤는지 안 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 저 엔딩 봤나 봐요. 교회 지을 수 있는데? 여기 옆에다 교회나 지을까? 아, 그런가? 아, 이거 그냥 그 잠수해서 가는 거 그거였나요? 나 핸들라이더는 없는데? 책장에 티미가 있다고? 잠깐만요. 해놨어요? 그 책자에 티미가 어딨어요? 못 찾겠는데? 그 우리 물건 만드는 책자 말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면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잘 모르겠네. 티미가 어떻게 지내지? 티미 서진이 없는데? 티미 서진이 없는데? 키카드? 아 이거 한번 진짜 썼었지 책자 어느 쪽에 팀이 얘기하는 거에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책자 봐도 모르겠네 잡지사진 같은 것밖에 없는데? 안에서 저렇게 2층 만들 수 있구나? 처음 알았네 엔딩 안 봤나 본데? 티미사진 안.. 티미사진? 티미사진? 어디있지? 아 잘못 눌렀다 아 알드캠 눌러버렸네 뭐 아까 누가 얘기해줬지? 티미사진? 한글이 안 쳐져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딱 돼 티미사진 안전 넷 온갖 넷 아들 아 이거 엔딩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 좀 해 주실래요? 엔.. 엔딩? 엔딩? 아 왜 끊기지? 이거 엔딩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혹시 그거 봐주실 분 있나요?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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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 쟤 쟤 쟤 쟤 쟤 쟤 마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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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워 되게 무서워 으아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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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알았네 메인 봉투가 나왔다 우리는 엔딩을 보았다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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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많이 버리지 않나? 내 집 망할 다 부서졌어 내 집 망할 다 부서졌어 내 집 망할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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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앙클대 싸 우려햎 내 집 망할 수 없지 내 집ving 망할 수 없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너무 징그럽잖아요. 잠수복 어둠 갇히고. 잠수복 동굴은 바로 옆이라 금방 있듯 아침 아침에 꼭 저 배고파서 과자 좀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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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계속 꼬르르 꼬르르 소리가 계속 났어요 우리 별이는 어쩜 이렇게 귀여운 냄새 나니? 맛있는 냄새, 꼬끼냄새 이렇게 꼬끼냄새 귀여워 죽겠어 나는 꺼져먹을 거잖아 꺼져먹자 엄마 내고 싶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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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왔다. 야 너 왜 안 죽어? 토끼고기 먹을 건데. 토끼고기 앉아. 토끼고기 내놔. 배고파. 야 문 안 열려. 미친놈들아. 진정이가. 집에. 저. 가줬어요. 문 안 열려. 와. 시끄럽다. 에. 와. 휴. 굿. 하사이 스템하네. 아야 아야 아 아 아 뭐야? 팀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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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거짓말기 팀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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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네 팀킬 팀킬 많이 왔네 요런 면이 겁나 많이 왔는데? 뭐 부서진만큼 왔다 와 겁나 많이 왔네? 와 진짜 많이 왔네 도와리라 ık えび 아 헐 껀.. 껀.. 아.. 아까 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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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야 이따야 첫날 배고프네 현실 현실 게임인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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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별이 여기 있어요 편집사장 집사장 아래에 비치는데 하지마 너무 웃겨 잠시만요 이리 보자 아 빠뜨렸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래 아이야 이씨 야 너 진짜 뒤질래? 항공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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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내가 죽게 생겼는데 아 나 너무 웃겨 별이 놀랬어? 아 겁나 웃겨 아 귀 웃겨 4위 약간 넷 떨어지 어디지? 뭐 지도로 표시해주지 왜 이따위로 표시해주네 많이 아프대 음 점점은 여기 아닌가 본데? 파란색인가? 흠 꼼직하다 기억이 안나요 흐흠 기사도 흐흠 아 겁나 웃겨 흠 흠 흠 아 저기 맞는거 같은데 왔다 여기 손 싸가 점수복 점수복 안가요? 흠 흠 흠 흠 흠 흠 되어당 맞나? 별이? 별이 맨날 자죠? 산책 안하면 아구 별이 너무 귀엽게 자고 있다 별이 보여줄까요? 그치 노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강아지 많이 자죠? 고양이만큼은 안자지만 강아지 많이 자죠? 고양이만큼은 안자지만 아이잉 별이가 그러면 그런거지 별이 빠야 별이 빠 나도 10년째 별이 빠인데 뭐 보고만 있어도 힐링돼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 아이잉 아이잉 자 하이 흐흐흐 기름, 보름 내 관절은 진짜 뽀사질 것 같애 저리가 좀 무거워서 조금 힘들어요 특급 관절이래 별이 죽겠네 별이 이렇게 앵겨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마약방속극에 뭐야 무슨 소리 좋아 그냥 두겨먹을거야 순서 좀 많은데? 하나 더 멈출게 하나 더 멈출게 그리고 나 데리고 가요 나 데리고 가 나 데리고 가 같이 가요 같이 가 어 혹시 들었나? 어떻게 나 데리고 가지 다시? 별이야 뭐 무섭다 무서워 무섭다 여기 너무 무서워 천하다 이래 침 침 침 침 필요해 침 침 침 침 침 침 침 침 코 İş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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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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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걸로 봐야 되나? 저기 화면 되게 다르네? 내 화면은 어딨네? 저거... 아.. 어디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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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잉 아우 저 밑에 안 돼 한 번 한 번 억지 가야 무서워 옴 오이 아 우와 바쁘다 Nap! 얍 얍 엄마 엉덩이 너무 아파 불편해 언제나 쉴 곳이 있다 진짜 힐리지 아 겁나 웃겨 아 웃겨 많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해주세요 뭔데 아 웃겨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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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하늘색? 어떤거지? 파란색인가? 아 아 아 아 아 아 내 집 무슨 색이지? 아다다 두개! 아우! 아퍼! 너무 높이 뛰었나 보다 우리 집이 노란색인가? 빨간색이겠지? 우리 집 빨간색일거야 헷갈리는거? 아우! 아 죽겠다 이 친구 이 친구 뛰다 죽는 꼴이네 여기도 너무 오래 방치됐어 여기 괴물이 산다 해도 믿겠는데 여기 괴물이 산다 해도 믿겠는데 여기 쪼꼬바다 훔쳐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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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부자준다네 집에다가 돌을 모자놨어 잠시만 깜짝 으 の 너 이리 이리 재밌다 보소공포증 때문에 보소공포증 우울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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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옥기 옥기 이거 집안에 계단 오케이예요? 이중집 아까 따님 하시던데 여기 이거 오케이예요? 아아 이런게 있구나 괜히 밖에 있네? 난 몰라서 밖에 있는데 이걸로 한거 같은데? 이걸로 한거 같은데? 이런 같은데? 구멍 어깨 뚫어요? 아아 천재 라면 급해 라면 급해 해봐야지 좋은데? 좋은데? 아 어 아 아 아 이걸로 으 unser 에 Lor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로지 뚝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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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아빠 하나 드시지요 아빠 하나 드세요 어디갔지? 어디갔지? 없네? 어디갔지? 여기가 저 집 천장은 높네 해가 잘 들겠어 다들 저장했어요? 어디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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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으로 지어서 여기가 어디갔지? 어디로 올라갔지? 어디로 올라갔지? 어디로 올라갔지? 어디로 올라갔지? 여기가 어디로 올라갔지? 어디갔지? 여기가 여기가 다 포기지는데? 다 포기지잖아 나중에 다시 지어야 될 것 같아 어? 찾아.. 찾아볼게.. 찾아볼게요 뭘 할 수 있지? 흔들려 아구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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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집 되게 예쁘다 와 아 모르겠다. 네. 갑시다. 여기 고인물이 있었구만. 여기. 여기. 어디 갔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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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멀다 어? 앗 얼른 저희 따라오세요 됐다 응 두raj 껍 나서 도마뱀 잡았어요 배고픈 말해요. 왜 이렇게 꺼리는데? 왜 이렇게 꺼리는데? 왜 이렇게 꺼리는데? 왜 이렇게 꺼리지? 왜 이렇게 꺼리지? 왜 이렇게 꺼리지? 넘어간다! 아이고, 미안. 벼라 미안해. 아이고, 미안. 벼라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아니, 미안해. 아니, 왜 이렇게 꺼리지? 아니, 왜 이렇게 꺼리지? 아니, 왜 이렇게 꺼리지? 왜 이렇게 꺼리지? 아직 안 되나? 왜 안 돼? ㅎㅎ 됐다 밥 먹고 가요 배고파 응? 무면허입니까? 이것은 무면허인가? 빠졌어 기다려 기다려 두개 잘 못먹어 구멍이 가끔 안나 한번 도착 저..저긴 집..쪼긴데? 반대임! 음주운전 음주운전이네 음주운전 음주운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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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나이퍼도 있어요? 스폰이 있구나 만당이 있니? 그거 집 근처 솜에 있어요 다리 아프지만 내려가면 안 될까? 다리 좋아서 다가서 잠시만요 같이 가요 너무 무서워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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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어깨가요 어깨 휴 무서웠다 겁나 무서웠어 어깨가요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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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올라온 누구? 거북이 많네 헉 왜 여기 왜 왔어? 너무 실제라면 난 못해 너무 무서워 너무 실제라면 난 못해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aff herum 나 없게 yok 해봐 잠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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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옮기지마.. 페이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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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눈이 들어갈게 들어가 이리 와. 이쁘다.. 아.. volley 신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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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요? 여기 아냐 10반대 잠시만요 너무 멀리 있는거 아니요요 여기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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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 별이 어딜게요 별이 찾아봐 여기서 네 괴로울 것 같으면 뭔데 도와주세요 별이 귀여워 별이 안에 있지롱 별이 별이 핵 귀여움을 보여줘야 되나 왈왈 서울나라 아싸 기다려봐요 저장해야되는데 잠을 깨게 해줄게 인터넷 켜놨더니 게임이 느려졌네 여기가 아닌가? 어디에다가 생겼지? 여기가 없네 여기인가? 어? 없네 제목을 뭐라고 써는지 모르겠 여기 여기 있네 이거 봐라 별이는 이렇게 안겨있는거 좋아한다고 핵졸기지? 별이 진짜 귀엽죠? 하는 짓 흐흐흐흐 아 이게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거 너무 귀여워 겨울되면 이렇게 있어 지금도 안에 있어 지금도 안에 있어 여기 있잖아 별이 짱귀엽죠? 내 이런애랑 산다고 별이 별이 진짜 귀여워 여름 여름 빼고는 항상 여기 들어가 있는데 겨울되면 옷이 크잖아요 그럼 옷을 막 긁어 그 다음에 옷에 살짝 옷 열어주면 거기 들어와서 자 안겨가지고 Unsure 며이 너무 빛난데 흐흐흫 별이 코굴고 자네 별이 코굴고 자네 별이 코굴고 자네 별이 코굴고 자네 별이 코굴고 잔다 우린 두개 귀찮아 하는걸로 만들어놨어 사람들 나오면 대장할 수 있겠지? 아 지금 나오거든 코같이 굴어주는건 뭐야? 귀찮아 봐버리기 별이 폭언소리 들려요? 안들려? 마이크 설정이 바뀌어서 그런가보다 원래는 다 들렸었는데 안들려 귀여운 자리 정성 잠시만 나도 이제 졸리다 다들 언제 살거에요? 다들 언제 살거에요? 나 졸리다 별이랑 산책해야 되는데 아침에 아 근데 별이는 시끄럽지는 않아 코구는게 다른 개에 비해 우리 둘째는 코 진짜 장난안하게 구우거든요? 솔직히 좀 듣기 싫은 코구름소리야 근데 별이는 뭔가 그런..좀 달라 듣기 거북하지가 않아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오기 누굴 네가 너무 시끄러운거 아냐 그러면? 별이가 못자겠다 별이가 별이가 도망갈 듯 음영대가 다양하지 너무 웃겨 더이상 먹을 수가 없 아 너무 부자야 어우 찌뿌둥이야 아니 둘이 같이 골면 모르겠죠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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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흐흫흐 흫 흫 흫 흫 흐흫 진짜 동그랗게 별이 불러줄까? 별이 자 별이야 별이 자 별이 여기 찌롱 별이 아프다 엉덩이 아프다 발이 아프다 발이 아프다 죽였지 않을지 몰라요 뭐야 전기톱이 여깄다 전기톱이 여깄다 안쎄다 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 언니 내 아프다 몇의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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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스 바람으로 주레 망친다 왜 이렇게 멀리서 내려줬어? 아.. 쟤까지 왔네? 아.. 쟤까지 왔네.. 별식하면 뭐해? 그거랑은 다르지 않아? 걘 문신거잖아 걘 문신거잖아 쟤까지 왔네 아우.. 죽을뻔 그래야.. 좋은게 좋은거죠 이거 왜 안잡혀? 됐다 여기가 좋겠나? 쟤가 엄마 엉덩이 아파요 근데 저기.. 저리가 집으로 가자 기술볼리 야호! 됐어 이거 한 번 해볼까? 진짜 100일이야 쟤가 100일이야 쟤가 100일이야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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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언제 자요? 그러다 죽어 파토님 수면 깎여요 수면 깎여 표시가 났었는데? 헐 큰일 나 큰일 나 연료캔도 가지러 가야되네 아 졸려 다들 잘 생각을 안하는데 이분들 저기요 다들 내 말에 대답을 안해주지? 안잘건가? 생명의 약이래 아까 너무 웃겼다 떨리는 상상이 있다고 아 저기 좀 끝나고 아 이거 너무 웃겼어 아 끔찍해 아 끔찍해 아 끔찍해 혈아 일로와봐 엄마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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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너무 아파 자세 좀 바꾸자 아냐 아 알겠어 그 친구 자리 엄마 얘가 나 좋대하는데 어떡해 감사합니다. 자리 뭐야? 자리 뭐야? 나갈 수가 없어. 내가 나가면 이 방이 없어져가지고. . . . . . . . 사람이 편한가 봐 별로 안 돼 별이 내꺼야 나는 맨날 사랑한다고 속삭여준다고 우리 별이한테 고추별이랑.. 아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하네 우리 별이는 냄새도 좋아해요 쿠키냄새 나 예전에 어떤 별이 뭐였지? 잠깐 별이 맡기려고 병원에 갔었는데 우리 수의사가 별이한테 초콜릿 냄새난다고 그랬어 나는 쿠키냄새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별이 초콜릿 먹었냐고 막 물어보던데 별이는 달콤한 냄새나요 그리고 어떤 여자는 지나가면서 별이한테 좋은 냄새난다고 그랬어 애가 좀 특이한 것 같아 다른 계획이 흠이라면 피부가 안좋은거지 알 것 같아요? 초콜릿 쿠키냄새나 초콜릿 쿠키 겁나 잘 자는데 우리 계란티 쿠키냄새 하여간 별이 나중에 팬미팅해야겠네 흠 별이 크게 한 번 보여줄거에요? 사람들 게임하는 동안? 별이 보고싶어하니깐 난 안보인다 별이 진짜 열심히 하죠? 나는 이제 피곤한데 끄질 못해 내가 호스트라서 내가 끄면 튕기니까 나는 별이 안보여 마이크에 가려서 아 그래요? 어차피 나는 뭐 맨날 보니까 잘 때도 별이 나한테 팔베고 잔다고 부럽지? 내가 팔베게 해줘야 잔다고 하이 다른 분 오셨네 헐 헐 누..누구 누구? 누구시죠? 누구였더라? 잠깐만 손 찡겼어요 무슨 게임할 때야? 나도 오랜만에 오거라 난 배구한 적이 없는데? 난 배구 없는데 게임 아니 나 배가 없어요 아하하 뭐해 뭐야 아닌가 뭐야 아닌가 뭐야 다들 엉덩이 다들 엉덩이 다들 엉덩이 다들 엉덩이 아 진짜요? 근데 아이디 이거 나밖에 없는데 자리 누워 자리 편히 누워 자리만 나와라 맞아요 좋아요 자리 편히 게임 추천? 뭐? 오 어? 진짜 오래됐네? 근데 내가 왜 기억을 못하지? 우리 같이 게임했어요? 되게 오랜만에 오셨구나 다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와 이거 어떻게 했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나 진짜 별의별게 다 신기하네 아 그랬었어요? 여기 겁나 좋다 나 어제 일도 잘 기억 못해요 마취독스? 그게 뭐예요? 일단 오늘은 밤새서 자야되는데 별의도 까먹는데 뭘 아 진짜? 아 진짜? 뭐지? 아 이제 끝났게 별이 간식 엄청 많아 집에 왜? 아니 이 집 되게 특이하네 아 아 이거 어떻게 한거지? 이거 뭐지? 참신하게 잘 지웠네 참신하게 잘 지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언제 할까요? 언제 할까요? 아 너무 비싸 너무 비싸서 못해요 너무 비싸 난 게임에 만원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고 아 다들 나가셨나? 내일 저녁 여덟 여덟시에 방송하니까 그때쯤 올게요 여덟 밤에 올 듯 낮에는 낮에는 어릴 것 같네요 어릴 것 같네요 와 이거 어떻게 올렸지? 아 피님 보수네 헐 육백톤 저거 테이블에 어떻게 올렸지? 이거 어 번샷 열어 설정 이거 테이블에 어떻게 올렸지? 이거 대박이네 나는 바닥에 뒀는데? 이거 완전 대박이잖아 어 와 신기하다 겁나 잘해 이거 다 위에 올렸네? 와 대박 위에 어떻게 올려야해요? 신기하다 이거 원래 올라가나? 바닥에만 만들어지는 줄 범퍼? 펌 겁나 잘 만진다 죽이네 물집도 다시 만들어야지 우리집 다시 만들어야지 일자리에만 물집도 다시 만들어야지 아직도 안 생긴거 입양에만 우선 입양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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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능 가드해요 여기도 집이 좁은데요? 집 좀 더 넓게 해야되는거 아냐? 대박 저거 오케 하는 겨? 곳에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곳 오케 하는 곳 우와 대박이다 이분이 끝내질 않아 야 딴 분 다 나갔는데 이분이 아직까지 멈추질 않고 있어 와 대박 근데 이쁘긴 이쁘다 집 만드는 행복이 있네 저거.. 와 진짜 대박이다 저거 뭐지? 저거 뭐예요? 오케이 해요? 나도 하고 싶어 나 죽어 나 죽어 커스텀 계단으로.. 와 대박 아 진짜 창작력 장난 아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대박 별이는 뻗었지 지금 내가 자야 별이가 산책을 가는데 아 근데 너무 이쁘다 별이 산책 계속 못가서 지금 불쌍해 여기가 살자 여기가 살자 의자 사슴 가죽 내 집은 있어요 여기가 살았어요 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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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겁나 웃겨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별이 요즘 며칠 못 나가서 별이 요즘 며칠 못 나가서 우울해 놀아줘야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왜 이렇게 깜짝이야 아 나 피 다 끼었네 아 깜짝이야 아 배고파 밥먹으러 가야 돼 아 깜짝이야 이렇게 아깜짝 아 깜짝이야 이제 내일 볼게요 일단 지금 잘거라서 밤새서 졸려 오 매일 또 집을 지어야겠구만 열심히 별이랑 내일 어디가지? 고민이네 어디가서 별이랑 놀아줄까? 대게 집을 잘 짓는다 저야 잠깐 놀다 가실래요? 놀고픈데 너무 졸려서 최정 다 짱해요 우리 누나 피곤하더라 누나 피곤해 너무 대놓고 너무 대놓고 했나? 저기도 다 짱해요 다 짱해요 다 짱해요 다 짱해요 깜짝이야 아 진짜 정신없네 진짜 너 미쳤어? 내가 왜 빨리 끄자 빨리 도망쳐야 돼 도망갈 거야 안돼 난 일단 갈 거야 화장하셨쥬? 형 저장했지? 한번 더 저장 아쉬워해 빨리 튀어 도망쳐 도망쳐야 돼 도망쳐 아 뭐야 누가 폭발시켰어 아 피곤해 뭐야 6시야 아 나 1시까지만 놀려 그랬는데 와 목소리도 잠겼어 와 미쳤다 일단 게임을 끄자 오우 와 1시간은 거의 졸면서 한 것 같아 그래 그래야죠 내 할 일도 많은데 망해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어 그러네 별이 얼굴 한번 보여줘요 카토형인지 카토언니인지는 몰라요 카토삼아 별이가 응 별이 응 미안해 별 응 미안해 아이 유별이 졸려요 자는 거 완전 귀엽죠? 코끼 이렇게 귀여운 불독이 있겠어? 그렇지 않지 그래서 내 다리는 아프지 콜라나 먹고자 10년은 희생했지 머리 진짜 잘 잔다 별이 어쩜 이렇게 잘 자요? 꿀잠자네 하토님은 일하는 기계야? 알고보니 인공지능인거 아니야? 사람 아니고? 어? 이런 이런 얼른 자요 아 일한다 그러지 않았어? 6시에 또 일 간다며 6시 다돼가네 대박 대박 귀엽다 별 봐도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별이 웃고 있는 거 이런 거 그리면 좋겠다 내가 예전에 별이 그린 거 보여주면 좋겠네 엄청 귀여운데 인스타에 있었는데 너무 귀여운 거 별이 없지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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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즈 분이 뭐야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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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랑 보자 여자친구 야채 여자친구 여자친구 ussen 여자친구 여자친구 싫다가 짱이죠 아 진짜야? 별이 맨날 이러고 놀아 잠잘 때도 귀엽지 더 귀여운 거 별이 일하는 중 강아지 같이 놀 수 있대 이거 보시오 이거 보시오 되게 귀엽지? 별이 안 자고 있을 때가 더 귀엽다고 별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뽀뽀도 잘 해줘요 애교가 엄청 많아 이거 이거 겁나 웃기지? 별이 배트맨이다 아 웃겨 별이야 엄마 여기 있네? 거기 반대편인데 귀여워 죽겠다 왜 귀여워 배트맨인데 이렇게 귀여워요 별이 자고 있죠 아이 귀여워 아 엄마 감기가 아직도 안 났네 아유 예쁘라 아 귀여워 죽겠다 별이 물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알지 별이 씨 별이 씨 무서워가지고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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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번에 독감 심하게 걸린 이후로 한 일주일 말을 못했거든요 그 뒤로 목이 금방 가 근데 기침 엄청 심하게 했거든 신종풀로 걸려가지고 그 뒤로 목소리가 좀 변한 것 같아 그 뒤로 목소리가 좀 변한 것 같아 응 감사 응 감사 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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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줄 갖고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별이 별이 이거 너무 귀엽지 혓바닥 고무줄 고무줄 이거 땡겨달라고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 고무줄 땡겨달라고 별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이거 별이 한복 입은 거 별이 지렁이 좋아해요 별이 지렁이가 너무 좋아 지렁이가 너무 좋아 별이 지렁이가 너무 좋아 링크는 안뜨는데? 링크는 막혀있어요 내 게을러서 그래 요즘 못 일어나가지고 내일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별이 놀아드려야죠 별이씨 알았어요 귀여워 셀카 별로 없잖아 이상하게 많네 별이 한 살 때 별이 한 살 때 되게 날렵하죠 별이 한 살 때 되게 날렵하죠 완전 영하지 별이 어릴 때 엄청 영해 엄청 영해 이 때가 모델할 때 이거 뭐 뭐지 목걸이 모델할 때 왜 나도 모르게 옛날 사람이라 이거 별이 어릴 때 나 이거 별이 어릴 때 왜 너 별이 어디 가 힝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얼굴이 허해 별이 진짜 빨라요 별이 못따라가 별이 진짜 빨라요 그쵸 나이가 들어서 이쁘죠? 평소 별이 잘 때 이렇게 자요 평소 잘 때 아침에 별이 모습 저 다 옛날 사진이야 옛날 사진 몇 달 전 사진이라고 부럽지? 별이 이러고 누워서 내 팔베개 한다고 완전 부럽지? 응 우선 핵 귀엽다 진짜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거 내가 밑에서 찍은 거 아니 저거 어쩌다 보니 맞네 너무 귀엽쥬? 짱 귀엽지? 이건 다른 강아지 놀러 왔을 때다 별이가 도망가 귀찮아가지고 도망다닌다 이것도 귀엽다 별이 일하는 모습 아 예 죄송합니다 조금 더 어릴 땐가 보다 2018년이네 2년 전은 더 젊었다 별이 이게 대박이지 그쵸 사진 되게 잘 찍지 별이 너무 귀엽지? 사진 잘 찍어 사진 되게 빨리 찍어보 별이 약간 고양이 같아요 위험해 위험해 하는 짓이 이거 별이 한 두살때인가 보다 별이 한 두살때인가 보다 별이 별이 삐졌어 내가 컴퓨터만 해가지고 별이 뚱해 밥하는 거 지켜보는 별이 여섯시 넘었는데 여섯시 넘었어 여섯시 넘었어 가야돼 다투님 일가야지 그치 얘네 귀엽죠 뽀뽀는 왜 해 별이 뽀뽀 왜 하는거야 헐 너무 귀여워 이때 진짜 귀여웠다 별이 어릴때 사진 있나? 별이 심심하다 별이 심심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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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 의자 두개 붙여 놓은거 여기서 자는거 너무 웃겨 대체 어디 이렇게 자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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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별이 귀엽지? 별이 짱귀엽지? 이건 진짜 꽃미모다 이거는 꽃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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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진짜 귀여워 나 이 사진 엄청 좋아하는데 별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뒷배경이 안 좋대 저기요 내가 어때서 귀여운 별이 쇠초롬한 별이 맨날 이렇게 베개 베고 자고 있어 맨날 의자에서 자고 아 이거 귀엽다 이거 별이 이거 귀엽다 별아 이렇게 보니까 너 진짜 나이 많이 들었다 2년생 얼굴 많이 보냈네 이렇게 보니까 귀여워 이거 애기 같다 안 귀여운거 안 귀여운거 안 귀여운거 저기 위에 있어 발레를 해야 돼 발레 왜 이렇게 자지 슈퍼맨 이건 뭐지 얘 둘이 노는거 같은데 아이고 아이씨 밀렸어 아이씨 밀렸어 밀렸어 아이씨 밀렸어 귀여워 현대왕 아이씨 밀렸어 아이씨 밀렸어 아이씨 밀렸어 아이씨 밀렸어 이거는 방송 물고 있는 거예요 어이씨 밀렸어 방송 쪽쪽 빨고 있는 거야 현대왕 이거 너무 귀여워 ㅋㅋㅋㅋㅋ 쿠션같은 몸 뭐야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귀엽지? 원래 이거 말고 사진 되게 많은.. 게 있는데? ㅋㅋ 못 찾겠다 강아지 수준인건 뭐야 ㅋㅋㅋㅋㅋ 여린 귀청소도 잘해 착해 착해 아 귀여워 내 얼른 가요 나도 이제 자야겠다 빠이빠이 엄청나게 잘해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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